자 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7동째 스탠드 사라는 게임이고요. 아프면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엔딩을 봤거든요 이거를? 근데 다시 할까 합니다. 제가 원래 2회차 같은 게임을 잘 안하는데 아...이거를 다시 하려는 이유가? 전에 힐러로 했어요. 힐러로 했는데 이게 게임의 특성상 자신의 이 포지션에 따라서 약간 상호작용이 있는데 다 힐러로 하면은 얘가 동료들 때 되살리고 뭔가 좀 변할 줄 알았는데 힐만 드럽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처맞기만 하고 힐만 드럽게 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엔딩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스탠드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힐러로 해도 이 게임을 알면은 엔딩을 잘 볼 것 같은데 저는 이 게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이 게임의 엔딩이 다회차를 하면은 많이 좀 바뀌고 초회차를 하면은 엔딩이 거의 안 바뀐대요. 근데 이게 게임 내에서 엔딩을 보고 시스템에 따라서 다음에 차로 가면은 엔딩이 새롭게 된다는데 저는 이제 다음에 차로 관한 아이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다음에 차로 관한 아이템까지 얻고 엔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차로 관한 아이템이 이제 원작과는 다르게 플레이에서 클리어가 되면은 생긴다 그러는데 스피드웨곤이 말을 하죠. 게임에 대한 설명 들을 건지 시작할지 이제 그냥 시작하자 합시다. 난이도는 어렵게 하겠습니다. 이게 난이도에 따른 차이를 보면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레벨링을 조금 더 하면은 내장이 완료가 될 것 같고 하드를 하면은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게 있다고 해요. 한으로 하죠. 어려움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풀으려고 볼 땐 한번 보죠. 아 이거 저 디오를 꺼내는 그 장면부터네요. 일단은 전에 했던 거랑 약간 스토리도 다르게 갈 거고 이번에는 확실히 이게 틀을 잡겠습니다. 저는 같은 경우에 여러 캐릭터도 써보고 다양한 캐릭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처음만의 입장에서 막 하다가 진짜 아무도 못 구하고 앞둘이며 댕댕이며 카쿠인이며 다 죽어 나갔는데 이번에는 아예 한 명씩 하겠습니다. 나이도가 높아서 우호도도 낫기 때문에 카쿠인에 몰빵을 해서 카쿠인을 카쿠인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아 강화시킨단다. 아 왜 지치지? 카쿠인을 살리겠습니다. 카쿠인을 살리도록 하겠고요. 스탠드도 뭐 할지 정해놨어요. 약간 이제 선택지도 받았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걸을 수 있는 18가지 스탠드 중에서 가장 공격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 녀석으로 할 거고요. 유일하게 그 레큐엠이 된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조조 5부에서 주인공이랑 폴라레프가 레큐엠이라는 게 된다고 하는데 뭐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레큐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님들은 알지 않겠습니까? 아 나도 옛날에 한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디오의 간을 꺼낸 애들이 사라지고요. 간이 열려있다는 이 말이죠. 아...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에 따라서 상호작용도 바뀌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고 처음에 스탠드에 따라 바뀌어서 스탠드가 달라서 이벤트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벤트는 거의 없고 숨겨져 있는 거 드디어 찾아내고 스토리 상으로 불가능한 거를 해결해 나가면 우승자의 증표라는 걸 준다고 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엔딩 이후에 진행이 갈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 원작대로 최대한 따라 갈라 그랬지. 그래서 약간 금붕과 똥같이 힐러로 붙어서 힐만 하면서도 약간 만족하면서 했는데 안 되겠어. 내가 더 강력한 스탠드를 해서 때로 눕혀 다녀야겠어. 어... 근데 최강의 스탠드가 조스타의... 조...조...조스타란다. 그... 조타로의 스타플레티나보다 딜이 세다고 해요. 기대된다. 근데 얘가 근접이라서 약간 그 스타플레티나랑 똑같은 형식이라 그래서 중거리랑 원거리가 많은 것 때문에 진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차피 카큐웬이랑 갈거기 때문에 걔가 뭐 딜 다 넣겠죠 뭐. 그죠? 개인적으로 압둘이 굉장히 쎘다고 느꼈는데 압둘 엔딩보다 카큐웬 엔딩을 먼저 보겠습니다. 왠지 압둘은 좀 만만해서 압둘은 그만 볼 것 같거든요. 압둘은... 압둘은... 솔직히 말하면 이걸 주말에 다... 아니 주말에는 아니라 추석이잖아요. 이제 이번 주말 지나면 추석이죠. 추석에 할라 그랬는데 어... 힐러로... 힐 만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우승자의 증표도 없이 그냥 빠꾸당해서 뭔가 억울해서 그냥 할까 합니다. 이거 되게 플레이 타임 길거든요. 자 이거는 뭐 굳이 스토리 같은 거는 언급을 할 필요가 없죠. 님들 솔직히 조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조조가 유명해서 아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조조를 모르는데 조조 게임을 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드래곤볼을 모르면 드래곤볼 게임을 안 보잖아요. 댓글 써있더라구요. 드래곤볼 게임을 어제도 했는데 어찌됐건 다 님들 조조 알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딱히 스토리를 얘기하지 않아도 이 게임을 해본 사람이나 이 게임을 안해보아도 만화를 본 사람은 어찌 마랑 똑같이 가기 때문에 스토리는 자 거기서 분기점이라던가 뭐 그런 게 혹시 생기게 되면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당연하게도 이제 조타로가 압두를 상대하는 내용이 오죠. 싸우자. 63이구나. 이게 이 전투에 L L M S 이렇게 있는데 근접 중거리 원거리고 S가 근접이에요. 얘는 중거리에 있는 거죠. 중거리이기 때문에 돌맹을 던지겠습니다. 돌맹이 어디서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아 설명해 주네요. 고대 로마 투사 같은 놈이 나타났다. 아 자 그래도 이제 나름 끝나고 여러분들 댓글도 보고 저도 나름 검색을 해놨기 때문에 아 우호자의 증표 없는 법은 몰라요. 얻는 법은 모르고 솔직히 안 상태로 하고 싶진 않고요. 하드 모드로 클리어를 하면 세 개를 준대요. 그거를 그거랑 내가 전에 했었을 때 약간 다른점 혹은 찾는다던가 뭐 검색을 해서 알아본다던가 해서 최대한 알아보면서 지금 계속 모으겠습니다. 듣기로는 한 번 하면 열 번 열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1회차에서는 많이 못 얻는다고 해요. 써있기로는 바뀌었다. 오라오라 이게 프롤로그군요. 그러니까 아 내가 나가지 않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남에게 헬을 입히기 때문이다. 자켓 스탠드 힐장이 휘어진다. 헬을 입힌다고 헬을 입혔어 여태까지? 아 원작에서 깡패를 쓰러뜨리고 왔었나? 감옥에? 어제 했던 드래곤불 게임은 원작이랑 내용이 살짝 달랐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재미있게 이제 약간 차이점을 봤는데 아 조전호 내가 원래 약간 옛날에 봐서 기억이 안 나거든요. 메가톤 맨데 봤기 때문에 소리도 기억 안 나고 원작대로 가도 재밌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게임을 으흐흠 아 주말을 주말과 추석을 이용해서 빠르게 끝내고 작년 추석에는 제가 추석 추석 특집 게임을 했죠? 어 특집이라고 이거는 그냥 추석에 어 약간 스토리가 있고 짧은 게임을 따로 구매를 해서 스팀 게임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 추석 특집으로 세일하면은 사서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때 얘기고요. 그때는 추석 전부터 준비한 거거든요. 세일 전부터 추석이 오고 세일을 할 줄 몰랐어요. 스팀도 추석을 챙길 줄 몰랐지 으흐흐흐흐흐 크흐흐흐흐 어우 야 왜 이렇게 숨이 차냐 말하는 악령 스탠드에 대한 것이다 그 대선 없는 것인가 내가 밥맛이라면 너는 꿀맛이란 말인 그거 없어? 내가 토면 재밌었지 대사 하나하나가 주옥 같았어 심지어 약간 이제 개그 요소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음 조조는 거기서 뜬금없이 대사를 바꿔서 개그로 쳐버렸다는 점에서 약간 이게 방심하고 있다가 한 대 맞은 기분으로 웃겼는데 으흐흐흐흐 전에 힐러는 좀 너무 그랬어 솔직히 내가 이 게임 처음이고 약간 이제 이 주인공 파티에 묻어가는 느낌으로 제목도 일곱 번째 센스하잖아요 솔직히 주인공 파티 일곱 명이면 오바거든요 난 찌꺼기로 남으려고 그렇게 갔는데 솔직히 편하게 스토리 따라갈라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엔딩을 바꿀 의지가 있고 바꿀 생각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녀석으로 가야겠죠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일단 검색을 해둬서 그 녀석을 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따로 제가 방송 키기 전에 그 녀석을 뽑아서 세이브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디오죠 그 녀석의 파워가 조셉 피 빨고 하이해진 디오 다음으로 제일 세다고 합니다 사실상 뭐 디오가 피를 빨기 전에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이 아 드디어 정할 수가 있네 여기서 잘 정해야 돼요 킵해놓은 게 있긴 한데 한 번에 하면 좋겠죠 뭐 설명 화면이 뜨기 때문에 그걸 썸네일로 쓸 거거든요 자 간단한 질문을 하겠다 여기서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음 응답 횟수가 많을수록 초기능력치가 상승하게 된다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나는 모두의 중심에 있다 저번에 한 것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여기서 이제 나는 이제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해서 여차여차여차 해서 뭐 다섯개인가 여섯개인가 질문을 받고 카디 관제가 되는데 우선 의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격이 사실 맞아요 방송이라서 약간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나 의심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나는 그 녀석이었던 거야 여자가 무섭다고 생각한 아니요 어.. 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싫어하는 거 아니지 이게 대사문이 약간 다르던데 쉴.. 쉴 때 쉬는 날에 꼭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뭐 이런 식이었다고 써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공략 그런 데는 그런 식으로 써 있었으면 나는 아니요를 했을 거야 나는 쉬는 날은 쉬는 성격이기 때문에 노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는가 에.. 이건 약간 질문의 의도가 다르지 않나 야극강식의 이 세상의 법칙임 약자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여기서 예를 하면 고독한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어.. 됐네요 질문이 되게 짧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질문이 되게 길었거든요 근거리 파워형 붉은 갑옷의 투사 스탠드로 양손으로 공격한다 또한 때린 상대방 정신 못차리게 한다 붉은색이 약간 맘에 안 든다 파워가 너무 강한 탓인지 정확도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근데 이.. 이미지가 되게 멋있지 않나요 약간 전사 같잖아요 굳이 놓고 보면 약간 중국 쪽 전사 같은데 그래서 멋있게 생겼어 난 얘가 마음에 들어서 한 번 더 해볼까 생각을 했거든요 몇 년 뒤에 항상 하는 게임 몇 년 뒤로 미루고 몇 년 뒤에도 안 할 것 같은데 감옥하고 침착하고 무기감 있어 보인다 침착하고 차분히 대처하면 굉장히 빈틈이 없다 이게 이제 조타로에 맞게 계속 대화문을 이끌어 가면 된다고 합니다 너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 이름도 다르죠 전에 있던 이사이가 없습니다 그 왜 이름도 모르겠지만 아카츠카 부르기 쉬운 걸로 하죠 아카리랑 햄콘 여자 같지 않아 아카츠카는 넥을 자라서 부르기 싫고 미나토로 하죠 미나토 남자 겉모습은 아삭이랑 똑같이 가겠습니다 평범한 게 좋아요 연 얼마나 든든하게 생겼어 있으나 마나하게 생긴 그 일곱 번째 스탠드 사이에 딱 느낌으로 갔는데 아 이제 정이 들어서 그러고 보니까 대화문은 스탠드랑 상관이 없네 나랑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바로 들어가니까 내가 지친다 지쳐 대화문은 당 아야야야야야야 잠시만 아니요 나랑 직접 고른다 아니지 나의 대사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드럽게 많아요 솔직히 드립이 그렇게 재미진 않네요 됐 특별히 없다 아 그러면 다가 되는구나 난 다요로에서는 특별히 없어도 되네요 됐 됐 됐다 됐다 아 좋습니다 뭐가 얼마나 다른지 볼까 초기동일치가 대화문이 많으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화문이 많은 어떤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죠 유감설치란 꿈이 아니야 궁금해 일단은 딜에 있어서는 최강이라고 하는데 검색해보니까 약간 방어력이라던가 정밀기동 정밀기동 그런 쪽으로 많이 적다고 해요 만화 포인트가 좀 적다고 합니다 스틸이라고 나오는데 이 녀석이 이제 저한테 도움을 주는 약간 도움을 주는 녀석이 나는 이제 설명하는 애 준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나왔죠 스탠드다 스탠드 총력이 1종이다 설명충인데 그다지 설명 안합니다 게임 진행하는데 난 좀 많이 설명하고 이것저것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물리법칙이 지배받지 않는다 그대의 강한 힘이 되어줄 것이다 시작하고 거의 15분이 지났는데 계속 떠들고 있었어 계속 쉬지 않고 타이물이 좀 많았습니다 힘이 쭉 빠져서 뒤로 갈수록 힘들어할 것 같은데 좀 시험시험 하겠습니다 물도 한 모금 마시라구요 반대쪽 손으로 제트킬 누르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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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버릇은 뭐냐. 말버릇까지 다 바꿔지거든요. 이거 이제 손수건이 여기 들어있어요. 손수건을 먹은 상태고요. 방어력이 진짜 높아. 나 이걸로 할래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캐릭터는. 대화문이 약간 길었어요. 랜덤으로 좀 올라가는구나. 라디얼 손에 넣었다. 단 1의 능력치도 거부하지 않겠어. 이번에 레벨링도 막 하고 니브를 좀 길게 할 겁니다. 전부 다 녹아다 더 할 거고요. 약간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세이브 계속 해가면서 이것저것 뭐 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아이템으로 라디오라는 게 생겼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조의 변화도 있죠. 나, 대헷 바꾸지 않는다. 특별히 없다. 이러면 이렇게 다시 바뀌게 되죠. 이거 완벽하게 똑같죠 이제? 방어력만 좀 높을 뿐. 이거 그럼 똑같이 해도 랜덤이면은 그 때까지 사서 다른 거네. 장비 변경으로. 손속을 장비할 수가 있습니다. 장비하려면 무조건 이걸 해야 돼요. 뭐가 바뀌었니? 방어력이 조금 늘었네. 방어력이랑 정신력이 아, 다 1씩 올랐네. 전부 다. 공격력이 23이에요, 23. 혹시... 카디건제 공격력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굉장히 쓰레기였던 걸로 압니다. 막 때리는데 다른 애들 막 2, 300 박히는데 전체로. 나는 막 9 박히고, 6 박히고, 13 박히고 이래서 내가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우리 가족이 있으며. 다양한 좀 특이한 엔딩도 받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그것도 보도록 하죠. 여자친구 생긴 게 왜 농담인가요? 평범하게 생겼으면 여자친구도 못 만드나 봐. FF포카리 이런 거 먹을 소용도 없더라고요. 전에는 괜히 쓸데없이 아이템 사서 막 넣었다 뺐다 했는데 다 부질없고. 들어가. 아, 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파밍해야 되는데. 여기 뭐 누구 방이야 대체? 왜 이렇게 방이 많아? 뭐 없냐? 숨겨진 거? 숨겨진 게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세이브 할 거야. 같은 데다가. 난 무조건 얘로 갈 거야. 조조다. 조조. 주인공은 여전히 조조이기 때문에 제가 뭐 활성화 됐다고 해서 딱히 다른 건 없어요. 노래가 이제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데 나중에 스토리 진행하면서 이제 팍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노래를 추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번에는 처음 추가했다 귀찮아가지고 안 했는데 안 해놨더라고요. 뭐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제 그림은 왜 그리고 있는 거야? 제 그림 그리는 거랑 상관없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버텼냐? 아, 스탠드로 버틴 건가? 저도 이제 뭐 레드 갈란즈라는 강력한 이제 어택커를 손에 넣었기 때문에 진행이 좀 재밌을 것 같네요. 아, 진짜 궁금하다. 얼마나 셀까? 힐러에서 지금 최고 딜러로 바꿨거든요. 전에 하면서 조타로를 하면서 굉장히 만족했어요. 얘 왜 이렇게 세냐고 그랬는데 조타로보다 더 세대요 얘가, 디디. 보죠. 조타로 이상의 딜을 한번 맛보겠습니다. 연타 오라오라 러쉬 처음부터 오라오라 러쉬가 있어. 뭐 센 거 같죠?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고속펀치 21 야, 근거리인데 중거리한테 21이야. 10원과 20골드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딱히 뭐 없더라고요. 한번 게임을 멈추고 살펴볼까? 처음에 뭘 해야지 도움이 될지 우승자의 증표를 봅시다. 검색을 하면은 획득법이 나오거든요. 구글에 검색하시면 돼요. 공략 우승자의 증표 일본 거를 보면 되겠죠. 이게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게임 스토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보면 되겠네요. 2 2 2 공략 우승자의 증표 공략 우승자의 증표 뭐라고도 했는데 이게 뭔 소리일까 시작한 다음에 이게 뭔데? 20초 이내에 클리어 할 게 있어? 이게 뭐야? 알 것 같다 알 것 같다 뭔지 알 것 같다 일본에서 하는 거라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거겠죠? 뭐 하러 갑시다 뭔지 몰라도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자면 안 돼요 지금은 괜찮지만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화살이 부러진 것이 재앙이다 화살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했다 스탠드 능력을 부여한다고 해야 되나? 구현화 시킨다고 해야 되나? 어쩌다가 쓰는 능력을 주는 화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덴 펜 이상한 노트 어디 보자 저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지금 뭔데 여기 기록 때문에 뭔지 모르겠어 두 번을 해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문 잠겨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들어가고 말았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대화를 굳이 다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걸겠습니다 지금 부하가 필드에서 인카운터가 되고 처음엔 약한 놈들만 있죠 오로오로 잡자 그렇지 두번씩 때려 치사하기 두번씩 때려 치사하기 뭐야 너무 센데 2레벨 얼마나 올랐지? 궁금하다 너무 마음에 들어 솔직히 딜러가 됐기 때문에 대미지 2오르고요 방어력 2 정신력도 2 정신력은 정신력 2올랐네요 스피드도 1올랐고 스피드도 A급이라고 하는데 스피드는 그렇게 뭐 게임이 여기네 여기로 가는 거구나 흐흫 이걸 회복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이렇게 회복하면 안되지 아 이거 아이템 좀 사놔야겠는데 돈 얼마있어 40원 40원으로 뭐 살 수 있어? 자판기 보자 자판기 자판기 아 좀 돌아다니다가 들어가야겠다 얘 너무 비싼데? 편의점 같은 가격 아닐까? 돈 좀 줄래? 나이프 오오 나이프 하나 가져가고 싶은데 200원 모으자 전이랑 다르게 이제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약간 구조 같은 건 알 수 있거든요 이제 장비 아이템도 있고요 전체 누누치 1씩 올라가는 것보다 파워 하나 올라가는 게 낫겠죠? 속도 빠르고 얘가 때려 야 이거 야 이거 엊그제 다 죽겠는데 이러나? 잠깐만 위험하네 데미지 테이크 아 하하 이거 좀 아니죠 8원이라니 부치대 썼는데 뭐 내가 약한 건가? 정클릭터는 힐러라서 괜찮았던 건가? 혹시? 약간 많이 힘든데 이거 이상한데? 위로는 뭐야 또 얼마 안 돼서 깨긴 했는데 다 헷갈립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난 뭐야 이거 식당이야? 오늘 쉰다고? 혹시 집에서 쉴 수 있나요? 아 오늘 등교해야 되지 아 맞다 학생이지 여기서 학생이라니 세상에 일본 게임은 주인공이 일본 만화 막 그런 거 다 주인공이 학생이더라고요 꼼꼼하거나 일본 애들이 참 애들을 사랑하는 거 같아 안 들어가죠? 뒤질라고 덤비다니 오라오라 라치 스탠드로 불량화를 패는 수준 요리점이네요 빈자리에 앉아서 주문하는 게 있어? 여기서 먹잖아 커피 먹여봐 아 아 많이 차긴 했네 20원이면 차네요 좋네 전 커피 잘 안 마시거든요 학생이 무슨 커피야 머리 나빠지게 가자 저 문 저 문은 뭐냐 공원이다 뒤집으면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봐도 무방하거든요 처음부터 할 것기 때문에 아 야 야 야 야 어 회피 좋아 근접이네 라치 어 이거 세다 야 잠깐만 잠깐 야 야 이거 아니지 아 하 하 아 수준 다행히 여기서부터야 아 다행이야 이게 대화를 또 거는 거에 따라서 게임 이벤트가 바뀌기 때문에 로드가 됐다고 해도 다시 가서 걸어야 되고 그래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뭐야 팔 거 없어 가판대에 살 수 있는 물건이 랜덤으로 나오는 모양이야 뭐라고? 왼쪽 가판대라고? 아 이렇게? 어 돈 얼마 있어? 50원 있어? 어 돈 들을 게 없네요 이런 애 이제 너였냐? 아니네 누가 아픈 애를 고쳐준다던가 뭐 그런 거 됩니다 필드에서 아 물론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요 아 조금만 더 사냥하고 어 레벨 1만도 올려서 학교 내부도 갈 수가 있는데 학교 내부로 가게 되면은 학교 내부로 가게 되면은 게임이 이제 스토리상으로 스태트가 되기 때문에 얘는 학교 내부에서 덤비냐 건방지게 때려 아 어 야 제법인데 돌 던져 여기 적 있는 거야 도망가는 데 붙잡아 때린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음 음 컨셉도 있고 인연이 킬터에 약간 밸런스보다는 파워형으로 가겠습니다 돌멩이 던지죠 어 어 진짜 센 것 봐 어 아 아 16원 어 야 뭔가 힐러보다 약한 것 같은데? 힐러 셌거든요 나름 아 이거 살짝 맘에 안드는데 근거린데 상대 말투 아니지 밥 좀 먹고 오자 아 나 별로 벌지도 못했는데 또 커피 마셔야 돼? 됐어 이거 어디서 내가 회복을 했었나? 음식으로 했나? 내 레벨업의 양식이 되라 아 선빵 맞이 고속 펀치 그라치 때려주고요 아 이거 때려주고요 26에 32원 어 좋아 레드 갈란즈 어 레드 갈란드? 레드 갈란즈 아닌가요? 거기다 이제 기술 이름이 갈란드라는 거야? 레드 갈란드가 이름이 원래? 근거리 펀치 기술 이 녀석이 데미지가 센 듯이 명충률 낮대요 솔직히 말해서 명충률 낮은 거 내 쟁이 아니거든요 정확도가 있는 우리 주인공 거랑은 다른가봐 힘은 센데 약간 믿음이 안가 아 지금 왜 이러냐 결과적으로 12원 남았네 양아치한테 삥 뜯는 게 최고다 양아치가 완만하다 아치야 아 맞어 걔는 스탠드 공격이 있었지 일자리 소모하는 거 그냥 쓰는 공격이었지 러쉬고 때려봐 두 주먹 마구 때린다 컨셉이 데미지 안 들어갔는데 별로? 얘 원래 컨셉이 이제 권투 선수라고 해요 레드 갈란드는 권투 선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함부로 못 싸우겠다 너무 세네 얘네 쉬는데 없어 진짜 집에 가시면 안 되나? 포켓몬스터 가면은 엄마가 힐 해주잖아 너부터 만만 놈들보다 제압하면서 돈 벌고요 중거리를 노려 불량비 주제 20원 포카리 괜찮은데 포카리도 주고 까리까리 포카리 힐 해주세요 후쿠 5 버터 2 5 5 5 5 5 아..밖에 안 가요 이거 농담이야 요 며칠간..오늘은 일단은 이것만 할거구요 이..이..이..이거.. 얘 뭐..이름 뭐였더라? 일곱에 스탠드사 이것만 할거구요 난 두방이냐? 난 한방 때리는데 투비 컨티뉴..20원 좋아 얼마 안남았어 60..60원만 더 모으면 돼 레벨링도 하고 얼마나 좋아 아 계속할겁니다 사실 뭐 다음으로 가면은 더 잘되긴 하는데 아 얘 생거 왜이러냐 기분 나쁘게 기분 나빠서 졸라 뱉잖아 아 40원 줬어 수상한 타로카드 수상한 타로카드 뭔데요? 라디오 잠깐 지금 스탠드 능력을 보고 28,22,18,15 28,22,18,15 궁금하다 장비 변경 장비 없는데요? 뭐지 저거? 한번 검색해볼까? 일곱번째 스탠드사 수수께끼 타로카드 이게 뭐야? 타로카드에 대한건 없네 잠깐만 잠깐만 아 나 마나 없으니까 꿀리는데 솔직히? 지금 못 이길거 같은데? 한명만 일단 불량배 한명만 더 해주자 양배야 나 일용한 양식이야 제일 만만해? 돈도 말해주고 노려봐 불량배가 너무 만만한거 아니냐 스탠드사에 비해서? 불량 학생이 약간 위험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너무 현실방향 아니냐? 약간 이제 속박 방지가 있으니까 속박이 난 걸린 적이 없는거 같거든요 이렇게 막 이거 이 정도면 무빙으로 피해주고요 필썰기를 막는다 자 공격 플러스 5 플러스 5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볼까? 데미지 일단 4 올랐고 그 외에 등층이 1씩 떨어졌죠 아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30이야 32 야아 카디건즈 초반에는 상상도 못할 데미지네 랜덤이랬지 랜덤이랬지 랜덤이냐? 저기에 저거 말고도 이제 파문 같은거를 이집트에서 배울 수 있는데 아직 멀었네요 얼마나 세졌나 궁금하다 13 괜찮은데 많이 세졌는데 6 3 4 4 5 5 5 5 5 채팅창이 사라졌어 생방송에서 영상 송출하면은 나오는데 5 그리고 사랑스럽다는 등에 약간 이제 너무 가한 애정표현 거부하고 싶습니다 나한테 한건 아닌거 같지만 5 5 5 5 5 5 아 또 트위치 문제 있나 또 핸드폰으로 방송 켜서 확인해 봐야 되나 5 5 5 5 5 5 5 5 나중에 하긴 하자 내 생각엔 이거 걸릴 것 같지는 않고 5 5 5 이제 뭐 가야되나 나 가고싶지 않은데 아직 아직 불안한데 아직 내 마음은 내 마음이가 아직 불안한데 밥이사 밥이사 먹고 가자 40원 모아서 비싼거 먹고 가자 푸디진도 있으니까 내 생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야 사람 덤벼 아 큰일 났다 야 이거 아니지 야 야 도망 어 이거 위험한데 어떡하지 불량벨 없어 불량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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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어 파리여도 스탠스가 너무 강해 물리 이렇게 약했나 아 처음에 좀 쎘던거 같은데 어 좀 쎘던거 같은데 야 뭐 이상한데 느낌이 쎄한데 일단은 평타는 세요 확실하게 그런거 같습니다 레벨업 레벨업 어 많이 쎄졌어 4야 4야 힐할 수가 없다 근데 자세 바꿨구요 힘을 모으긴 뭘 모아 죽어 어디서 60 60 60 근접해서 죽으면은 40이 되나보다 60 골드면은 채울 수 있지 풀로 채우고 이벤트 보고 가죠 게임 매장에 가서 무슨 게임을 20초 안에 클리어를 하면은 아 아 왜이렇게 안차냐 많아 아씨 짜증나네 가자 아 이 정도도 깨겠지 근접이니까 평타 셀거고 학교로만 안가면 돼요 학교 이제 양호실에서 게스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냐 근데 얘 파워형이면은 그사치 이벤트 못 보겠다 근데 뭐 난 이미 한 번 봤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네 불양감들 당신은 이마을에 숨어지내는 스탠드사로군요 레인보우 마을에 숨어지내는 스탠드사를 차지하는 것이 아 맞아 레인보우 란 녀석이 이제 이벤트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특별 이벤트가 한번 검색을 해보죠 일곱번째 스탠드사 레인보우 stärk 이거 안 나오는데 잠깐 잠깐만 안 나오는데 아무것도 레논보 검색 쳐 보자 안가 필드상에 불량왕생이 저부 사라진대 얘를 보면, 얘를 하면은 아~~ 수줍깊게 타로카드를 갖고 가서 싸우면은 아...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못 싸우는 구나 그래요? 왜 이렇게 전투적으로 생겼냐? 먼 거리에 싸우는...아 이거 뭐야 술평 던졌다? 아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이길 것 같애 아 이거 뭐야? 데미...아이씨... 센데? 하... 아... 아 저거리면은 근접을 해도 의미가 없잖아 오라오라 한번 해보자 아 이거... 야 여기서 나를 이렇게 막아버린다고? 시작하자마자? 아니죠 좀 더 사냥 좀 하자고 마나가... 마나가 풀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회복텀도 그냥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회복을 해야되나? 아 왜 이렇게 세네 갑자기 40분 받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자 그렇지... 5밖에 안 차네 마나는... 오라오라 러쉬를 계속 걸어서 죽이자 근거리 기술이니까 중거리만 나와도 이렇게 힘드네요 중거리랑 원거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기 근거리가 좀 적거든요 요즘 많이 고생할 것 같애 그래도 그래도... 은근히 카디건이 괜찮았단 말이죠 중간에 수술용 레이저를 배워서 은근히 쓸만했던 것 같은데 덤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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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오라 러쉬 레드갈란저 데미지도 안 나오고 하고 싶지 않아 어우야 좋아 레드갈란저 한 번 때려 봐 뭐야 왜 있는 거야 레드 갈란즈 러시가 이렇게 센데 의미가 없잖아 어 돌 던져 돌 던져 그렇지 이렇게 맞아야지 아 야 27은 아니자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아차 뭔데 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세 어 카디건즈를 원타 아니었어 이런다고 방어력이 낮아서 그런가 아 이상한데 뭔가 아니야 이게 이제 후반 갈수록 얘는 카디건즈는 성장성이 B였고 얘는 성장성이 A거든요 뒤로 가서 세질 겁니다 레키엄인가 뭔가도 배운다고 그랬고 세질 거야 아 딜 너무 세서 방금 꺼는데 30 아 이거 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아차 딜 좀 봐 선풍각 한 번 더 제복해야 된다 제가 먼저 때리잖아 방침 하던 말도 난 회복할 거야 돌멩이 던져 아 진짜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알았지 60에 300원 아 이분 스탠드 타워인가 벤틴드 벤티아웃 오브 세이프 질병이 걸리게 하는 등장 한번 찾아볼까요 벤티아웃 오브 세이프 오리지널 스탠드 가서 아 얘가 디오에게 고용된 놈이야? 카우스 모드 한정으로 레인보우스도 이틀이 지났으면 비행기 값을 돌려보내거나 여행 동행시킬 수 있다 아 그래? 카우스 모드가 뭐야? 이게 그렇게 된대요 카우스 모드. 이틀이 지나면 된다고? 카우스 모드가 뭔데? 카우스 모드라는게 있어? 하드 모드는 아니겠지 따로 있으니까 모르겠다 게임긴 합시다 게임을 해서 20초 안에 끝내면 된대요. 깃발맨한테 가면 도움을 준다는데 깃발맨이 뭐야? 이거냐 게임? 뭐가 게임이야? 아 이건가? 아 이건가? 아닌데 뭐야 이거는... 머리에 노린 거 아닙니까? 게임 길을 20초 안에 클레이어 하면 된다는데... 게임 길을 20초 안에 클레이어 하면 된다는데... 뭐가 20초야? 잠깐만 이게 뭐야? 지금 회차해서 안되는건가? 다 회차를 해야 되는건가? 여기 게임... 게임장이 여긴데 여기겠지? 일곱번째 스탠드사항 어려운 모드로만 하면 된다고 쓰여있는데... 어려운 모드로만 하면 된다고 쓰여있는데... 페미컴으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칼아치에서 게임팩을 구입하면은 드래곤 퀘스트 3도 할 수 있다고? 별게 다 있네? 페미컴으로 한대요... 가부지 집으로 그럼... 되게 많이 썼어 많아... 레벨이야 뭐... 진행하다보면 경험치 많이 주는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힘들다... 혼자기도 하고... 페미컴이 내 방에 있겠지 뭐... 저기있네 저기있네... 설명서... 레이싱 게임... 상대방 먼저... 체북당 고래... 하면 된다... 이게 기본으로는 못 깬다 그러고... 어... 잠깐만 잠깐만... 깃발맨한테 말을 걸어야 된다는데... 깃발맨이 뭐야? 아 어려운으로 해서... 어... 가자... 깃발맨한테 말을 걸면 해준다는데... 2... 1... 터보키가 뭔데... 터보키가 뭔지는... 알려주고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아 이게 터보키야? Z네? 아 야 근데 이거 좀... 좀 먹어진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긴다 너... 아 야 잠깐만 이거 아니지 이거 좀 아니지 이거 좀 아니지... 뭐야 왜이래... 야 왜이래... 야 왜이래... 야 왜이래... 야 왜이래... 정신 뭐 차려해... 아 뭐야... 깃발맨... 깃발맨 누군데... 깃발맨 뭐야... 책하고 옆에 있는 깃발맨한테 말걸라는데... 깃발맨이 뭐야... 깃발맨이 누군데... 클라이막스는 강산터미널... 아 거기 클라이막스였구나... 어려운... 이걸 통해서 준대요... 깃발맨이 누구야... 깃발맨이 있어? 깨도 깰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제또 누르고 있어도 되는데? 계속 써지는데... 아 야... 반칙이야 뭐... 이거 어쩌라고 나한테 이거... 그냥 지 맘대로 이러는데... 이거 뭐... 어떡하라고 나... 아니 아니 이거... 뭐야! 뭐 어쩌라고 아 미치겠네 이거 자 찾아보자 깃발맨한테 말 걸려요 깃발맨한테 말 걸어야 된다는데 깃발맨이 누군데 그런 애가 있어 어 그래 깃발맨한테 말을 걸어서 바로 대화를 걸면 바로 깰 수가 있다고 깃발맨이라는 게 깃발처럼 생긴 인간이 아니라 깃발을 다루는 인간인가 보구나 너무 게임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나봐 나와봐 제가 깃발맨인 거지? 대화가 되는 거야 이거? 아 이렇게? 근데 그 번개 당하는 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안 당해도 당하던데? 아 이게 이게 이제 터보 상태인 거구나 계속 아 뭐야 씹고 다 가는데? 아 뭐야 25초라고? 아 도움을 더 빨리 받았어야 됐어 5초면 충분히 깎아내지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 근데 약간 딜레이가 있다 때리는데 그러는데 대사 읽어보는 것도 있었고 이 녀석은 그냥 제껴야 되고 일단은 아 이거 아니야 꺼져 달려 그냥 야 아 야 아 이거 좀 씹 헬인데? 아 이거 옆을 꺾지 말고 정면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조금 더 깎을 것 같은데 솔직히 20초까지 들어가는 건 너무 저기 저기 거시기 한데? 4개의 커브관 장염을 제치고 약간 순서가 있나봐? 어 3 2 1 뭐야! 아 그래도 빨라 그래도 빨라 그래도 빨라 아 이거 좀 아니지 야 매우고 있어야 되나보네 저거는 2 2 2 2 2 2 2 2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 이거 오른쪽으로부터 가다가 왼쪽으로부터 가면 될 것 같아 대화에서 대화에서 대화창 스킵이 안되네 그냥 기다렸다가 아래 거 확인을 눌러야 되네 그리고 그게 더 빠르네 아 이거 헬인데 좀 기체 좀 바꿔주면 안 돼? 이지 이지용 없어 이지 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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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야, 이거 진짜. 2천만 까죠. 대화가 너무 길어. 대화를 얼마나 깔끔하게 하는지 같은데? 관건인 것 같은데? 아이씨. 아, 이거. 아냐, 쭉 가봐. 20초 넘었는데, 이미? 대화가 문제야. 아, 대화가 문제야. 대화를 잘해야 돼. 대화에서 3초를 까먹었어. 처음 누르면 두 칼을 움직이는데, 자동차라고 그런가? 적응이 안 돼. 아래 화살표 표시가 나온 다음에 눌러야 되고, 안 그러면 무조건 확인을 눌러버리네. 대화가, 혜리야. 대화가. 잘, 잘 생각하자.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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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아, 제발... 아, 제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된다고? 너무 진짜... 완벽한 걸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할 때만 준대요, 보상. 이거 한 번만 익혀지면, 내 생각에는 그냥 쉬울 것 같아. 근데 이게 아직 알못이라 그렇고... 아이씨 바 게임, 쓰레기 게임 이씨 바. 야! 저것도 사실 랜덤이야, 저거 맞다 갔다 하는 거. 저거 이렇게까지 다 같이 된 거 같아요. 영양,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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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은 오후으로 이깟을 구입할 수 있어. 아이씨, 지한이, 정년, 정년, 정년은 오후으로 이깟을 구입할 수 있어. 저거 아무렇게 막 누르면 안 돼 깃발물한테 말을 거는 게 아 저 꺼져! 저렇게 막으면 어떡해! 망했잖아 아 진짜 이거 말도 안 된다 아 말도 안 돼 이거 아니야 20초 안에 어우 씨 너무 랜덤인 거 아닙니까? 차가 막으면 근데 차가 막은 걸 떠나서 20초 안에 된단 말이야 저게? 뭐 대화야 대화 대화를 캔슬을 하는 법이 있나봐 따로 대화에서 2초가 까요 해보자 일단 쟤 안 붙였어요 으음 으으으으음 으 으음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왜 1초야. 1초 야, 야, 그 정도면 솔직히 완벽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기는 것만으로도 클리어 시켜줘 치사히 그렇게 다 괴롭히지 말고 꺼져, 이씨 아까보다 훨씬 난 것 같애 아우, 망했어 아, 22초다, 이거 아... 야 처음에 차한테 막힌 것 때문에 너무 당황했어 아아 될 때까지 한다 영원히 한다 전체 화면으로 한번 해볼까? 전체 화면으로 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 비켜라 살짝 화낼 뻔했다 방금 아이씨 아 진짜 아 이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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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쉽게 가는 거 없어? 급컷 오빠는 나 5개야 아 일단 쟤한테 안 걸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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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다 아 아 아 이거 되냐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아 아 아 아 번역 안해줘도 돼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나한테 아 아 아 아 혹시 부스터 같은 건가? 저거 먹어야 되는 건가? 방패 같은 거? 어? 방패 같은 거 먹어야 되는 건가? 그런 건가? 저기 막는 게 아니라 먹고 진행하는 건가?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건가? 음 저걸로 해서 막 고속으로 받아가지고 쭉쭉 가는 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레이싱 게임에? 뭔가 이상해 너무 헤디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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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까지 먹었어 먹었어 먹었는데? 전혀 안 빨라짐 수준 어쩌지나? 진짜 뭐 비밀이 있는 거야? 비리가 있는 거야? 아 혹시 어 멈추는 게 깃발까지 안 가고 그냥 앞으로 가서 멈춰도 되는 건가? 그런 거 아니야 어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여기가 제일 문제야 안 되겠는데? 아니 이거 20초 안에 어떻게 들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건데? 혹시 가속 상태에서 부스터가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나 이해하겠는데 안 되는데 나 이거? 진짜 안 되는데 별로 변화가 없어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야 저기 잠깐만 너무 너무 하드코어 하잖아 이거 진짜 딱딱 맞춰가지고 저거를 장애물 다 피해야 돼? 오늘 하루종일 이것만 하게 생겼는데? 오늘 하루종일 이것만 하게 생겼는데? 오늘 하루종일 5월 20분 죽을 것 같았는데 아 아 따윈 아 아 아 아 아 아 씹 2초 2초만 줘 나한테 2초 나한테 2초만 줘 어떻게 부수면서 못 가나? 아 부딪히는 거? 아 부딪히는 거? 아 부딪히는 거?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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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21초예요? 되는 거 맞어 진짜? 도저히 안 되겠는데 진짜 도저히? 못하겠어 나 안 돼 도저히 안 되겠는데 뭐 하는 거야 사람은 왜 쓰러져 있냐? 혹시 차 기존 같은 거 못 봤구나? 설명서를 한 번 읽어볼까? 아니 애초에 그거 어떻게 피해? 그 왔다 갔다 그리는 거 빨리빨리 눈으로 보고 피하란 말이야? 사람이야? 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여요? 딱 그 자리인데? 아... 아니야 아니야 갈라앉은지 뽕도 못 보겠어 어... 심 1층은 누르잖아 망했다 어디가냐? 어 포기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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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학교 안가고 게임하면 이렇게 힘든 거야? 저거 어떻게 피하냐? 저거 네모 같은 거 피 지는거냐? 아 저게 일로 가는게 아니구나 네모가 닿아버리니까 저로 가는게 아니네 커브기관으로 가야되나보네 사각형이 닿으면 느려지네 근데 이거 어차피 이동하면 옆판으로 그러면은 거짓해버리잖아 나 왜요? 뭐 마이 하 하 아 하 구기 하 하 하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잠깐만 아닌가? 아... 저거 맞는 거 같은데? 사각형이 안 닿아야 되네 야 근데 저거 광산 구간에서 피하는 게 너무 헬이다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된다 빨면 없이도 갈 수 있으면 빨면 안 해도 되나? 설마? 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 빨면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러면 한 번에 깨지 빨면을 한 번만 하는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겠다 2, 3초 차이니까 빨면 한 번만 하고 처음에 하면 이미 그 시점에서 속도가 돼서 아닐 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빨면 안 된다고? 아니야 아니야 샘입니까? 얘가 이게 그렇네 내가 부스터를 그렇 퀸 뭐가 그래 이씨 저 터지는 거 말이 됩니까? 저거 뭐 내 투사차 없어도 그냥 터지는 거 같은데? 펑펑? 펑펑? 마지막 구간에서 정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으로 가는 건가? 그래서 그래도 내 생각에는 1초를 메꾸긴 어려울 거 같은데 오히려 더 느려질 거 같은데 이렇게 초반에 있는 것도 가자 아닌 거 같은데 그냥 가는 게 더 나은 거 같은데 생각을 해 보자 가운데로가 똑같아 이거는 30초 안 될 바에는 그냥 지는 게 낫다 지는 게 훨씬 빠르다 쟤 30초엔 들어오네 쟤 30초엔 들어오네 쟤 30초엔 들어오네 근데 아예 꺾는 게 대각선 꺾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 이게 너무 어려운데? 뭐야? 왜이래?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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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막 했잖아 뭐야? 이게 왜 이러냐? 저 벽에서 딱 부딪힌 상태로 쭉쭉 가는 거 그게 돼야 되는데 왜 이래 속도가 올라가면서 벽이 비벼지는 게 안 되니까 비벼지는 게 막 대면은 그냥 한 번에 갈 텐데 아 너무 아 어 어! 된 거 같은데? 아닌가? 아 뭐야! 아이씨! 됐는데! 아이씨! 아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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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제 운빨이 들어간다. 초반 구간에서 사각형을 안 맞아야 돼. 그래야지 약간 가속을 받아서 끝까지 좀 받는 것 같거든요? 사각형 다 흡수했죠? 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초반에 사각형 안 받았으면 깼는데... 아 진짜... 그리고 중간으로 가야지 안 멈추는구나. 어... 아 느낌 왔어. 어떻게 한지 대충 나왔어, 느낌. 광산에서 포인트를 찾으면은... 내 생각에 초반에 부딪쳐도 클리어 할 것 같아. 광산에서 포인트만 찾으면 된다. 중간에서 달리고 그래. 이래야 좀 덜 맞네. 달리다가... 가고... 빠져나오고... 가고... 중간으로 가... 2열로 갔다가... 이리로 가고... 중간으로 가고... 그치! 아... 그래. 어, 알았어요. 포인트 알았어. 어, 이거...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네. 공부하는 게임이네. 쓰레기 같은 게임이네. 어, 이제 알았어. 이제 100%야. 전부 20%야. 이제 전부 20초야. 어... 포인트 알았어. 포인트 알았어? 그니까 길에서 끝에 다 하면 지는 건데 계속 끝을 내가 걸쳐가서 그런 거네. 어리온으로 하고... 알았어, 알아. 어떻게 가는지 알았어, 이제. 아, 이거... 그니까... 일단은 너한테 이거 받고... 아까 말 걸었는데 오래 걸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중간으로 달려서... 가고... 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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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아, 이거... 이거 아니다. 중간으로 가고, 여기서... 배놀이 지나간 다음에... 옆으로 빠져가고... 아, 이건데... 여기 가운데로 가서 가는 건데... 아, 이건 좀... 그렇다. 방금 너무 군더더기가 많았어, 인간적으로. 스무스하게 중간 길로 가면은... 클리어가 된다. 끝길로는 절대 안 되네. 끝길로 가면 진짜 운 좋아야 되네. 중간 길로 가는 게 운이 일단 잘 받으니까... 경직이 없으니까... 몹들이... 하... 기역자. 아이씨, 됐어. 대화가 두 번 걸었어. 망했어. 아, 이쪽으로 너무 붙었다, 저거. 아... 하염이 너무 이쪽으로 와서 오른쪽으로 좀 빠져있었어야지 내가 좀 편하게 가는데... 내가 달리는 시간대에 따라서 들어오는 타이밍이 다르니까... 초반에 멈추면은... 불꽃이 왼쪽으로 다 이동해버리네. 무조건 이제... 스무스하게 끝까지 가면은... 불꽃이 오른쪽에 있을 때... 2열 길로 통과를 해서... 1열로 바꿔서... 막히는 거 피하고... 그건데... 아... 아... 처음이 잘해, 처음. 처음에 가야지 내가 왜 온 길로 갈 수 있네. 아이씨, 망했죠? 집에 갈래요. 꺼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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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긴 할까, 맵? 2열이 맞아, 2열이 많고. 하나, 둘, 셋. 기억해뒀다가 가서... 하나, 둘, 셋, 넷. 아, 여기가 훨씬 빠르네. 가파르네. 이 포인트 좀 메우면은 내가 어떻게 빨리 갈 거 같은데? 알 거 같아, 알 거 같아, 알 거 같아. 알 거 같아, 알 거 같아. 음, 알 거 같아. 진짜 알 거 같아, 이번엔. 어려운. 하나는 먹었고, 더 먹어지는지 궁금하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먹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리로 가고. 그래, 잘 갔어. 아, 너무 이거. 랜덤으로 꼬였다. 아, 씨. 아, 랜덤으로 꼬였다. 그 동굴에서. 동굴에서. 하아. 조금 가는 거였는데, 저거는. 솔직히. 동굴에서 오바였어. 동굴이 없어, 동굴이. 여기, 이. 네. 동굴이. 진짜. 하아. 똑같이. 다이너마이트. 하아. 여기. 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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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열로 갔다가 1열로 바꿔서 아 너무 많이 나왔다 저거 아 화염이 닿아서 밀린 것 때문에 아이씨 너무 랜덤이야 저거 아예 셋째 길로 갔다가 쭉 꺼야 되나 그게 나을 것 같은데 3열로 그리고 초반에 당한 것도 컸다 아 아 아 저거 막았네 이쪽 길로 가 그래 이쪽 길로 가도 이쪽도 똑같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안돼요 아까 했잖아 아까 성공했잖아 아 아 잘해보자 할 수 있어 야 이거 왜 저렇게 しょ 아 아, 저기서 중으로 꺾었으면 들어가는데, 아, 씨. 너무 랜덤이야, 동굴이. 동굴은 저거 진짜 너무 랜덤이야, 진짜 말 그대로. 아, 동굴이 문제야, 동굴이. 동굴에서 부딪치고 밀리고 속 떨어지고, 이게 진짜 너무 큰데, 가속 떨어지고? 아, 동굴이. 동굴이. 야, 그만 안 하냐? 5초 먹었어, 쟤. 아, 쟤. 이 세개. 어, 얘 잘 막는데? 일로 간다면 어떨까? 너희 못 들어가는구나, 쟤. 아! 둘 중 하나 막으면. 저기 막고 있으면 쟤 못 지나가게 할 수 있는데. 어? 잠깐만 어 나 뭔가 이상한 거 찾았는데? 3열의 비밀을 찾은 것 같은데 나? 부딪히는 게 막히지가 않네? 그냥 밀려버리네? 아이고 그냥 운이 좋아서 많이 부딪혀서 포인트가 쌓아서 밀린 건가? 해보자 어 뭔가 3열로 가봐 3열로 가서 쭉 끝까지 가 아니네요? 아까 밀렸었는데 아까는 그냥 많이 쳐맞아서 밀린 건가 봐 아 난 밀리는 줄 알았지 그냥 갔으면 도착했을 것 같은데 아깝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에 가서 끊겼어 그게 너무 커 근데 토널 잘 갔거든요? 마지막에 문 나가면서 파리 한 마리 때문에 가속이 끊겼어 아 무조건 가는 거였는데 혹시 다른 키가 있는 건가? 근데 이게 쉽게 간다 그랬는데 이렇게 가는 게 좀 이상해 내가 설명서를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 이거 끝나고 언 길은 최적화 됐고 방금 너무 꼬였는데 초반에 아 아 아 아닌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다시 읽어보자 아 한 번은 성공했으니까 아 아 한 번 성공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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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병 calves 왜 안올려졌어? 아 이거 어이가 없네? 자 다시 해보자 와서 나 할거같아 할거같아 오른쪽에 붙어서 가자 자 X 눌렀나? 실수로? 하아 한번 성공했으니까 성공해서 다행이다 여태까지 계속 못했으면 되게 암울했을텐데 한번 성공했으니까 두 번째니까 내신게임도 있잖아 아이씨 망했다 아이씨 망치 아... 이거 안될거 같은데 나? 무승자 증빙 하나 없긴 했으니까 끝나고 3개 얻는다고 치면 일단 목적감 4개는 되거든요 어? 엄청 깔끔한데? 마지막 커브할 때 돌멩이에 살짝 걸린 게 그게 컸다 아니였으면 무조건 다 갖는 건데 동굴 나오자마자 바로 꺾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된 줄 알고 너무 나버렸어 잠시만 잠시만 오 야 아 야 이거 뭐냐 커브에서 그거 되는 거였는데 아 씨 뭐야 아 커브에서 꺾었는데 아 이거 진짜 아야야야 초반에 아 잘 가다가 끝에서 막히면은 기분 더럽네 잘 해보자 잘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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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칸씩만 눌러 눌러 세기를 칼까지 떼야돼 아 아 이거 위험한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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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아니야 이거 매놀만큼 무조건 밟으면 안 되는데 어? 21초라고? 21초라고? 3열 종대에서 2열로 빠지는 거 어차피 닿는 건 똑같은 거 같은데 이거 유도가 너무 빨라서 그럼 2열 종대에서 1열 종대에서 맨홀로 빠져야 되나? 그게 맞는 건가? 맨홀에서 살짝 꺾는 거 그게 돼? 인간의 컨트롤이야? 2재 아 너무 creeped 세 번 부딪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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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동굴에서 너무 많이 벌쳤어 밖에서 이탈 했어 아 동굴 랜덤은 진짜 헤리아이 초반 랜덤 이라 저것만 랜덤 아니면 솔직히 그냥 깨는데 어 야 이거 야 끝내줬는데 이번에? 방침하면 안돼 이러다가 이제 훅 가는거야 방금 위험했어 아 끝났다 아 어 저걸 가서 훔쳐주네 아 아 아 처음에 잘되면 중간에서 두번 누르게 돼 사람 쉽니까 참 음 음 초단위로 외워야돼 랜덤이 잘못 키면은 컨트롤해서 망해 망했다 이씨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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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좀 괜찮았는데 초반에 막힌 크네 동굴 이랑 광산이 문제네 광산 저 광산 저거 이씨 어 될 것 같네 처음에 잡고 계속 지금 21초 나오거든요 실수만 없으면 랜덤 이어 아 망했죠 으 많이 망했죠 으 으 18초 컷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될 리가 있나봐 으 으 으 쳐맞아서 옆으로 밀렸어 세상에 세번 밀려 세번 밀렸어 야 안되는 달 안되 으 으 에이징게임 아닙니까 이 정도면 투 원 으 두번 눌렀다 병 부으셨다 어? 이거 아 밀렸어 아 두번 밀렸어 아 동굴에서 두번만 안 밀렸으면 저거 아우야 아 아 아 그냥 들어가는 건데 이랬는데 다이너메이트 주는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부딪치면서 경직과 동시에 벽에 꼬라박았다 벽에 박으면 이제 개작살 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랜덤인데 너무 희망없는 랜덤이야 칠 수 없이 가두 거의 뭐 10%야 저거 보고 피하는거 말도 안되고 애초에 피하는거 자체에서 시간이 끌려 버리니까 움직이는거 자체에서 대학선 이동도 아니고 그냥 좌우 이동이야 거의 진짜 똑바로 달려서 고정작용만 피해서 그 과정에서 랜덤이니 잘받아야지 들어가는거 같다 아 아 아 잘 받으면 몰라 아 바위 세번 아 바위 세번 하 하 아 바위 세번 바위 세번 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안되니까 너무 짜증나는데 하아 잘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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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해볼까 2번 3번을 그 터널에서 2번 3번을 왔다갔다하면은 피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달리기를 멈춘단 말이지 얘가 도중에 누른 상태에서 뒤로 가는 캐는 안 누르니까 그나마 처음이 빨라서 다행이야 아 야 아까보다 훨씬 빠르다 아 훨씬 빨랐는데 빨랐던 때도 있었지 이렇게 개작살나기 전에 아 아 아 동굴 진짜 너무 야 너무 음빨인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 하잖아요 이거 하하 씨 동굴이 너무 음빨이야 인간적으로 이거 아니야 구도가 있는건가? 어 정확히 어떤 움직임을 하면은 들어가는게 있는건가? 내가 이게 동굴 들어가기 전에 45초 되면은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아 이건 안 늦었어 동굴 들어가기 전에 45초에서 조금 빠져나가면은 무조건 들어가는데 하 아 그때 동굴에서 맞아서 두번 밀리면은 그냥 아작나버리니까 두번 밀릴 확률이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너무 높아 가차게임이야 내가 강산전에 45초 찍는건 이제 무조건이고 하 씨 그 들어가기 여기서 부딪히는 것도 없네 잘 보자 안 밀렸어 병으로 가서 중간으로 가서 그렇지 어 어 salmon ... 진병.. 어 이거 너무 샤브 일단 세이브 100% 세이브 어 너무 displayed 너무 monte 너무 은 조 어 통 지킬 다 시 응 근데 진짜 제일 끝난거고 부딪쳐서 벽에 부딪쳐도 벽에 부딪치지 않고 벽으로 밀린 정도면 어느정도까지 복구가 된다 어느정도까지는 타이버 보지 말고 꽉 집중해서 포탄도 피하자고 운에 막힌 구원까지 잘 가야돼 아 밀려서 밀려서 자꾸 밀려 자꾸 밀려 아 동굴 너무 심했어 이번꺼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하면은 세개야 제발 세개 먹는게 너무 힘들다 하나는 쉽게 먹는데 음 그래도 레이싱 gem잠 잘하는 사람을 한번에 깨겠지 완벽하게 뭐 저거 다 피해서 야, 뭐 저렇게 많이 밀리냐? 동굴 밀리는 건 진짜 말도 안 돼, 저거는. 나는 닿는 것 같지도 않아. 판정이 다른 건지 아니면 그냥 앉아도 랜덤 튕기는 건지 몰라도. 너무 해준대요. 터널이 너무 문진대요. 뭔 짓이냐? 아, 집중하자. 마지막 세 번째 거야. 제발 집중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번. 세 번째 것만 하면 할 수 있어. 뭐 하냐?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안 늦었어. 아슬아슬하게. 이리로 달려. 아하. 마지막 바위에서. 아, 저. 방송 화면으로 보니까 찌익 하면서 밀리는 거 저거 진짜 극혐이다. 이야. 중간으로 빠지는 게 그나마 낫네. 진짜 확률적으로. 아까 부딪힌 걸 좀 많이 부딪혀서 중간으로 빠졌으면은 그 이동하는 속도 때문에 안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망했다. 가방. 엄청 빨랐어. 아, 근데 늦었다. 아니, 처음 부분이 너무 늦었어. 인간적으로. 아, 미쳤죠. 끝에서 부딪혀서 오른쪽으로 빠지니까 답이 없네. 그냥 벽에 걸려버리네. 방금 거는 솔직히 초반에 말아본 게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내가 레이싱을 이렇게 오래 한 건 또 처음이네. 레이싱 자체를 거의 안 하거든요. 이렇게 뭐. 어. 나왔다. 아, 제발. 진짜 마지막에 부딪힌 거 너무 오버하잖아. 중간으로 일부러 뺐는데. 타임 나와서. 아, 저거 아니지. 아, 무조건 들어가는 건데. 솔직히 바위에서 막히는 건 좀. 중간에서. 아. 이거 너무 그런데? 저거 중간으로 안 패스면 19초 들어왔겠네. 19초에. 그건 아닌가? 야. 맞고. 맞고! 두 번째로 가니까 더 잘 가는 것 같다. 총 Z야. 두 번째로 간 다음에. 얘네가 따라오니까 두 번째로 가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고. 저 벽에 붙여서 가는 게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옆으로 빼는 것도 의미가 없고. 자, 가보자. 아. 동굴 진짜. 광산 저거. 거 waited. 음. 미모 saving. 으로. Gamb산 저거. kup. lib. 라 Caption. 미모. 영. ты. sy. 다 걸렸어 대박 다 걸려도 23초네 잡혔는데 이제 아무리 늦어도 이제 23초라는 건데 20초를 두 번 밖에 못한 게 너무 한이 크다 잘 맞췄어 난이도 되게 잘 맞췄어 맵을 20초로 그냥 만들었나봐 깔끔하게 아 방구 뭐냐 아 늦었다 여기서 운 좋으면 돼 초반에 많이 부이셨다 아 한 맵만 계속 하는데 이렇게 힘든 거야 아 아 아 운 운 운 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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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쳐서 옆으로 두번 밀렸어 바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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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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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 왜 이러냐? 기분나쁘게 아 두 번 밀리는거 진짜 너무 큰데 저건 진짜 퍼펙트로 가도 두 번 밀리니까 답이 없는데? 퍼펙트로 간건 아니지만 만약 가다 해도 안될거야 저건 집중 잘해라 아... 아... 된거 같애 됐어 이 정도면 아슬아슬해 아... 세번 밀렸어 이씨 하하 세번 밀려서 오른쪽 벽에 붙은거 봐 와... 어썸하다 어썸해 눈따 내 운이 느낄 게 없는건건가 혹시 나한테 올려서 그런가 merciful бой 어 나쁘지 않아 아슬아슬해 이 정도면 어 빨라졌어 빨라졌는데 아우 빨라졌는데 끝에 다가가지고 파리에 바퀴 빠졌어 아 가속이었는데 저거 미래가 보였는데 하자 빨리 꺼져라 비비지 말아라 아 저 새끼들이 망했네 아 제대로 망했다 아 이래도 21초라고? 아 이거 이번 거는 운 꽤 괜찮은다고 하던데 엄청나게 밀리긴 했는데 초반 구간에서 덜 밀렸어 차가 막은 게 좀 차가 막으니 가속을 안 받아 어떻게 21초인데 이렇게 이렇게 끔찍하냐 사람이 마음이 마지막 세 번째 거야 제발 망했다 보소 자 3 2 1 얍 얍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어 얍 여기서 한 번도 안 걸리면 돼 야 끝내주고 왔다 아 치솟 그래도 한국이야 운이 지어 제발 아아 완전 멈췄어 방금 아아 아 처음에 딱 부딪혔으면 두 칸 두 칸 옆 칸이 왜 이렇게 어렵지 만약에 점점 흐트러지는데 마지막 세 번째 거야 제발 세 번째 증표만 먹으면 이제 탈출이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있는 거냐 나 북한역 누룩 두 번 대화 되나? 두 번에서 더블 가속 되나? 네 네 아 대화에 집중을 좀 하자 한 번 누르고 대화 기다렸다가 아래로 누른 다음에 한 번 잘 생각해서 해야 돼 대화 연속 광클 했다가 내가 확인 들어가는 게 진짜 너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도움 처음에 선택지 하나만 두면 되잖아 확인을 눌러놔 가지고 내 사람을 진짜 기분 더럽게 만들어 이 씨 야 기계야 이거 어떡해 기계여도 한 번은 틀릴 거 같애 기계가 틀리는 게 아니라 랜덤에서 분명히 꺼질 거 같애 알퍼가 와도 기체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떠들면서 하느라 걔 거지같이 했네요 안 되죠 이거 박치고 해보자 아 집중해서 하면은 가는 건 문제 없는데 21초 구간까지 가는 건 문제 없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터널을 하아 집중해 집중해 화면 전체 화면으로 한 번 할까 너무 화면이 작으니까 더 힘들어 원래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면서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이죠? 아 아 한 번만 더 줘 야 한 번 더 줘 개새.. 개새끼야 크흐흫 이거이거 오 야야야야 이거를 이걸 드라이가 만들어놨으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만... 만... 아 아 아 아 아 왜? 만든.. 만든 새끼 사람입니까? 아니 못들어갔어 쟤? 아.. 아.. 아아.. 이 씨.. 하.. 시핑 좀 하자.. 어우.. 한번 한번 풀사이드로 한번만 하자 풀.. 풀사이드로 한번만 합시다! 눈 아파서 안되겠어.. 너무 작아 한번만 풀사이드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풀사이드로 하니까 추사체도 잘 보이네 익숙하지 않은 감이 있긴 한데.. 졸라 잘되네.. 아 크게 하니까 훨씬 잘되네 아 돌 뭐냐? 아 돌 뭐냐? 아 돌 뭐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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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뭐야? 아.. 아.. 씨.. 어.. 짧게 거의 잘되네 근데 짧게 안해도 깰 것 같은데 랜덤 너무 심해 인간적으로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 나. 이 정도면 되겠지, 뭐. 마지막 세 번째 내놔. 작은 화면이 범인이야. 핸드폰, 핸드폰 정도인데 모니 떨어져서 채팅창이 훨씬 커. 방송 화면보다. 미쳤어, 진짜. 이런 거 단련을 해둬야지. 나중에 투컴 송출했을 때 잘하지. 화면이 커지니까 차도 커 보여서 꽂는 것도 잘 꽂고. 아, 야. 방콕 뭐였냐? 나 왜 이런 존망 운빨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서 랜덤이지? 이제 갈라, 갈라, 갈라즈? 갈라드? 그 새끼 이제 랜덤 때리는 거 보면서 또 해야 되잖아. 혁명이야. 뇌 집중력을 저 작은 사각형에 집중시켜서 뇌 집중력을 저 작은 사각형에 집중시켜서 야, 팔이 뭐 4연타였어? 뭐였어? 다행이야. 처음에 실수해 다행이야. 억울할 뻔해서 저거 성공했으면은. 저 정도면은 그냥 장애물 건너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4연타 맞을 정도면? 근데 중간에 맞아서 빠졌는데 저기 부딪히는 게 제일 크니까? 어쩔 수 없다, 저건. 뭐, 뭐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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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제트키 누르니까 멈춘 거야? 제트키 누르면서 클릭하면 조금 빠를까 했는데 제트키 누르... 이게 그건가 봐. 그... 시프트키인가? 룩키인가 누르면은 대문자 써지잖아요, 영어. 그런 느낌인가 봐. 제트키 누르니까... 느려지는데? 빨리 버프를 받자고... 타퓨 야, 뭐하냐? 아 힘들어 여기서 이미 끊을 시간이 됐어요 오늘 쭉 달릴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끊습니다 징표 모을 거예요 오늘의 목표 징표 어려운 작은 창을 하면은 반응이 느린가봐 약간 이제 꼬이는 것도 있고 너무 헤리야 어 됐다 타임 나왔다 야 뭔 짓이야 이게 나를 벽에 쳐넣네 아주 야 뭐야 봤어요 방금 나는 동굴 들어가면 무조건 방향키만 누르거든요 정면 직진키만 누르는데 저게 다 밀려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믿겨집니까 저게 와 진짜 말도 안 돼 두 번째 열애되면 거기 맨홀이 없으니까 부족적인데 마지막에서만 꺾으면 되는데 첫 번째로 저걸 저렇게 틀어막아보니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아 이건 존망 제대로 존망 이건 잘 나와도 21초다 잘 나오지도 않았다 근데 억울하지 않아 이거 솔직히 이거 완벽하게 해도 랜덤으로 많이 부딪히면은 21초 나오겠다 뭐야 게임이 게임이 하아 어우 야 예쁘데 아 예뻤는데 더이상 안 예뻐 아야 왜 그래 아 진짜 미치겠는데 어떡하지 마지막 하나 남았으니까 아예 안 됐으면 포기하겠는데 동굴에서 저 후식을 돌아버리겠는데 나 어떡하지? 미쳐버리겠어 우짤 거야 이거 저 동굴은 저거 도저히 안 돼 내가 나보다 저 장애물이 더 빠르니까 제 생각에 움직이는 장애물이 어딨습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레싱게임 그런 게 있나요? 자동주중 미사일도 아니고 뭐야 저게 이번 거 감동적으로 예쁘다 진짜 정말 좀 꼬이긴 했는데 아 잘만 부딪히면 잘된다 그러려고 했는데 잘 부딪힌 게 불 개떡같이 부딪혔죠 아 광산이 이건 말도 안 돼 저 장애물이 아니야 그냥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물 좀 한 머금 마 아 아 아 가자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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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s 하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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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안 터진 게 신기할 정도 보셨는데? 차체보다 부딪힌 이펙트가 더 많이 보여요 야 이거 갈수록 많이 잼대고 뭐 그런 거야?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어려운 환희 잘 가라 아 이거 이거 잘 된 것 같은데 초반 때문에 그런가? 잘 됐는데 진짜 잘 됐는데 저거는 부딪히는 거는 배제하고 내가 잘 했는데 저거는 솔직히 부딪히는 거 조금만 부딪혀도 깔끔하게 들어갈 만큼 분도덕이 없었는데 그건 아니었나? 점점 자신에 대한 평가가 후회지고 있는 건가? 그래 이렇게 가야지 아 방금 파형 모였어 마지막 돌만 아니었으면 진짜 갔는데 저건 진짜 진짠데 진짠데 저건 랜덤으로 돌 걸렸어 저건 3...2...1...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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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건 틀어졌는데? 많이? 이열이 제일 낫다 이거요? 설명하면 복잡합니다. 이거 깨고 말하겠습니다 짜증나 그래 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레이싱 게임 하면서 야야야야야야 왜 두 번 누르니? 아 진짜 아 뭐하냐 아 어차피 이거 두 번 눌러서 망했어 근데 이거 인간적으로 컴퓨터 이기면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다비루터 아닙니다 스타트 지점입니다 여러분 20초 안에 들어가야 돼요 저거 아 가라 뭐하니? 아 두 번째로 가야지 그치 그치 아 맨홀에서 왜 꺾니 아 아 강산 입구 직전에서 저기 꺾는 것 때문에 2초 빠졌다 저거 아 이걸 얼마나 길게 하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이미 두 번 성공했는데 세 번까지 성공해야지 우승의 증표를 주거든요 세 번까지 주거든요 네 번째부터 다이아남의 다이너메트를 주기 때문에 너 게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렇게 할만한 가치가 있는건가? 그냥 그냥 하자 하지 말고 삭제했어야 됐나? 아 뭐했냐 방금 그쪽으로 갔으면 안 되지 되게 깔끔하다 어 부딪히는 거면 안 부딪히면 무조건 간다 이거 솔직히 100% 간다 아 더럽게 많이 부딪혔죠 아 아 아 하 하 하 랜덤이야 랜덤 게임이야 하 하 아 하 어쩔거야 일단은 여태까지 한 것 치고는 2열이 제일 안맞은데 바위 구간에서 강산도 그렇고 근데 그 2열에서도 저렇게 개떡같이 쳐맞아버리면 내가 얘는 중간 이동하면서 왔다갔다 해야되는데 얘는 안부해지고 완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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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했는데 뭔가 아닌거 같애 아 왜 이렇게 많이 부딪혀 3열 아 아 저거 진짜 너무 랜덤이야 강사는 그냥 랜덤이야 저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야 랜덤이야 그냥 랜덤 그 자체에 어떻게 저거 솔직히 랜덤만 아니었으면 벌써 30번을 깼다 하 진짜로 30번을 깰 정도로 지금 개떡같이 했단 말인데 뭐였냐 어 여기서 깔끔했어 어 타임은 아 타임 맞는데 입구에서 많이 해밋다 아 이거 아니야 아 아 아 21초야 하 입구에서 무조건 2열로 한번에 입성한 다음에 쭉 가야되는데 부딪혀서 밀리는거랑 입성하는거랑 그게 문제네 하 저 표지방 그냥 때려 부수면서 가면 안돼 무슨 레이싱카가 저것도 못 부수냐 하 시간은 아슬아슬하게 나올거 같은데 보이시는거에 따라서 4년 21 하 자비좀 베풀자 인간적으로 자비좀 베풀어 너무 아니잖아 이거 솔직히 이거 갈수있는 타임에 들어가도 성공할 확률이 이거 10%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저 광산 입구로 들어갔을때 2열로 진입을 하는거 자체까지 이거 45초까지 들어가면 무조건 가는데 하 이거 장애물이야 강산 입구까지 45초에 가는게 내 임문데 거기서부터 랜덤이거든요 이제 그쵸 갔죠 여기서부터 랜덤이야 꺾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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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5초컷을 안되니 랜덤이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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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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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럴땐 또 애매하게 안 부딪친단 말이야 졸라 짜증나게 연장구간에서 이게 한번 부딪치면 속도가 많이 빠지니까 많이 부딪치는 구간에서 조금 부딪치는거는 상관이 없는데 좀 긴 구간에서 한번 잘못 부딪치면은 그거 솔직히 부딪칠만한 나이도 아니지 어려움 20초컷 참 참 끔찍하다 끔찍해 저거 이기는 것만으로 그냥 봐주면 안되냐 진짜 얘는 그냥 이기는데 그냥 제끼는데 개인 기록을 세워야돼 쟤를 이기면서 뭐하냐 뭐하냐 아 이제 두번째 아 망했죠 이거는 3초컷 넣었죠 바퀴 흔들릴때 옆으로 빠지면은 가속을 못 받는다 바퀴 안 흔들리는 상태에서 옆으로 빠져야되네 그니까 그냥 돌진하자 바위구안에선 운에 맡기자 더 10시 20분이야 지금? 오늘 레이싱게임만 하겠는데 이러다 꾹 누르면 왠지 더 빨리 가는 느낌이야 제발 두번째 그치? 들어가세요 방금? 그렇지! 아 마지막 세번째 것까지 먹어줍니다 아 괜히 옆으로 빠질 필요가 바퀴가 굴릴때 어 가속받을때는 가속받으면서 빠지는데 여기 그런게 있었네 이제야 깨달았네 더하고 싶어진 이 마음 뭘까 아 우승자의 증표 벌써 3개야 초반에 대박 지금 학교 가면 되나? 아 드디어 게임한다 하하하하하하 드디어 이 고문에서 해방되고 게임의 시작이다 에이 이름은 이 사이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레드갈란즈로 했습니다 레드갈란... 레드갈란드? 예로 했습니다 아 힘들었어 커피 한잔 줘 네 성격 검사 때 한건가봐요 이사기는 힐러에 어울리는 이름인가봐요 일본의 이름은 나도 모르겠는데 그런가보죠 여기 뭐 딱히 뭐 없었잖아요 그냥 진행하면 되죠 가져갈거 있었나? 잠깐만요 일본에서 일본이죠 여기 일본에서 우승자의 증표가 어 저거밖에 없어요 어려움 대치 그러니까 이게 맞겠지? 여기서 먹을거 다 먹은거겠죠? 무려 3개나 먹었는데 뭐 당연히 다 없겠지 잡템같은거 안먹겠습니다 인간은 이벤트 다 1회차에는 못본다고 해요 다회차를 하면서 푸린다 그러니까 하... 하... 혈압울라 다신... 다신 저 레이신게 말한다 진짜 다신 안한다 그 다비 동생 걔 때 또 해야되나? 하... 하... 그때만 하자 이번... 엔딩은 카케인으로 타겠습니다 지금... 지랄 떨고 있는 저 카케인으로 아... 스토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님들 다 알거라고 믿고 넘기겠습니다 저번 엔딩에서는 우승자의 증표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3개나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드 난이도기 때문에 클리어를 하면은 3개를 또 준대요 3개 닫히게 해서 안 되겠지 아... 방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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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은 카케인 노리야키 돌게나는 네덜을 뱀 것도 그놈인 짓인가 졸라 치사하다 하이드로 펌프 저거 입안에 있었어 나도 힐러가 아니기 때문에 투까 패버리면은 이길 것 같은데 마치 마치 빛나는 메론 같군 끄집어낸 것을 후회하게 될 거다 조조 디오라고 하는 남자에게 흥미가 있는 것 같으니 하... 어떻게든 깼다 얼마나 올린 거야? 엄청 오래 걸린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합니까 편집할 생각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디오의 부하라고 해보라고요? 아... 그럼 이... 영상을 다시 다 봐야 될 것 같지만 알겠어 해보겠습니다 전화 안 했으니까 거기 너 너도 보이는 모양이군 이... 물어봤나요? 내가 혹시 캔슬해버렸나요? 아니죠? 이... 썩트인 다음이겠지 알겠죠 뭐야 야... 아니지? 설마 야! 캔슬 당했네 뭐야 도와준다고? 도와주자 도와줄 생각은 있었거든요 둘 다 근접 찐딴 데 상대 원거리네요 좁은 데서야 이기겠지 뭐 아 나 체력 좀 봐 체력이랑 많아 꿀리는 거 봐라? 야 오라오라로 같이 연타 치자 나도 오라오라네? 난 나만의 뭐 단어 같은 거 없는 거야? 아이씨 뭐야 자꾸 나 때리냐? 데미지 내가 더 세다 부치딘 나도 오라오라 너도 오라오라 조타로 좋아 조타로 좀 때려 나 좀 때리지 말고 그래 둘이 때리니까 날아가는데 자꾸? 좋은데? 계속 날아가는데 레드 갈란즈는 별로 안 쓰니까 안 쓰겠습니다 레드 갈란즈? 갈란즈다 갈란즈다 못 내려와 지상에 못 내려와 지상에 던져 돌! 다치! 이 약한 스탠드가 아니라 다행이지만 점점 더 흉폭해지는 느낌이구만 맞아 진짜 디오의 부하였다면 날 도와주지 않았겠지 너 그렇게 금등적이냐? 내가 내 손으로 없애려고 도와줄 수도 있잖아 근데 스타플레티나가 훨씬 세네 어 그 지속력이나 정밀운동 뭐 그런 것 때문인가? 아 모르겠다 강하네 그냥 피가 흘러나오고 있어 네가 한 거야? 아 생각보다 좀 약하다 갈란드 근데 파워에 있어서는 폴리티나보다 세니까요 레벨링 풍부하게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전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친구라 그랬죠? 막 넘기면 안 되겠는데 큰일 날 것 같은데 게임 하 풍기점까지 잘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꿈틀건에 살점이 있다 육아야 물 마시면 천천히 보자 노가리나 까면서 할까요? 어차피 노가리나 까면서 할까요? 어차피 정해서 읽었잖아요 음 음 아 이번에 드래곤볼 게임했는데 조회수는 안 나왔는데 솔직히 조회수는 적당히 나왔는데 게임 댓글도 많이 달렸고 괜찮더라구요 카즈건즈가 카즈건즈가 레이저가 괜찮았죠? 딜도 세고 어둠도 주고 무엇보다 중거리였던 게 좋았는데 레드 갈런드가 얼마나 센지 궁금하다 난이도가 한 단계 높은 만큼 보통에서 하드로 바꿨잖아요 여기는 얼마나 약한지 궁금하기도 하고 초반 구간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불량배 아니면 한 번에 싸워도 약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음 근데 이 차이가 있죠 빈즈랑 마지막에 싸우잖아요 빈즈가 근접인데 레이저로 계속 쐈잖아요 데미지가 안 나와서 이젠 뭐 빈즈를 주먹으로 그냥 말야 말야 막 그쵸? 그쵸? 좋더러 뭘 좋더러 쓴 너무 사기다 쟤는 진짜 방어력도 높고 생명력도 높고 뭐야 뭐야 그거 몰라 방어력 그그 방어력 높고 정밀 이동되고요 정밀 너무 사기야 속도랑 파워가 다랑 비슷한데 정밀하게 못 움직이는데 아 잡고 있는 것 봐 다 레이싱 게임 때문입니다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 막 오르더라고 떨림 하나 일으키지 않아 스탠드도 그게 이상으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 육아는 그 자리에 소멸했다 왜 날 구했냐 왜 날 구했냐 하 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나 이거 한번 했으니까 약간 이제 편하기 일상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하겠습니다 노가리도 막 까고 세이브 안 했죠? 아 세이브 된다 이제 네 레벨업 하고 싶다 아 아이템 뭐 있더라 여기 여기서 이제 우승자 증평 안 나온다고 해요 굳이 뭐 뒤지진 않겠습니다 전투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레벨링을 위해서 잡템 굳이 모을 필요 없겠죠 어 전투를 하면 돈이 생겨야 될 테니까 바로 나갈게요 이상하구만 암시하는 걸까 나 진짜 카디건지였을 때 저것도 못 고쳐 기나가는 사람도 못 고쳐 카카온도 못 고쳐 내 이마도 못 고쳐 뭐야 진짜 고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 얼마나 내가 진짜 마지막에 죽어가는 동료들도 하나도 못 고치고 뭐 솔직히 난 카디건지가 그런 용도로 있는 줄 알았어요 힐을 해서 이제 동료를 살리는 이벤트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침묵질이라고요 미연실에서 미연실에서 여자친구 못 만들면 이제 혼자 홀로 보내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조타로라는 히로인은 그냥 100%로 데려오는 거고 엔딩을 보면은 다른 애들 이제 죽죠 떠나는 게 아니라 너무 지금 레이싱 게임 때문에 내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너무 힘들었어 25초로 해주지 그랬어 어? 그 적대 레이싱이 3초 걸리거든요 25초쯤에 했으면 나 진짜 100번은 깼어 그냥 한번에 20초가 너무 헤디야 아니면 강산에서 좀 랜덤으로 안 나오고 땅에 박아놓던가 이씨 음 그리고 이번에 레드갈란드가 전투형이니까 조타로랑 겹치거든요 특별한 상호전형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있다고 해도 별거 없을 거예요 조타로랑 똑같은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빠리빨리 넘기고 분기점 같은 걸 잘 찾아가지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찾을 수 있다면은 너무 지치네요 이게 그냥 써도 능력이 같은 게 오른다고 했는데 우승자 증표가 그렇게 안하고 엔딩까지 가서 이제 토큰으로 써줘야지 에즙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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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거절하겠습니다 여행 거절하면 엔딩이 따로 있대요 여행 거절하면 엔딩이 따로 있대요 스타플라티나 크... 별이 백금 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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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싫다 저 개 아닙니까 저 개 아닙니까 야 이거 뭐야 이 엔딩 아니라고 집에 돌아가면은 어 가족들이 그 체펠리로 바뀌어 있어서 체펠리로 바뀌어 있고 4부에 나온 외계인 로 엄마가 바뀌어 있고 그래서 디오를 공격하는 엔딩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재기불룡당했어 그 아 뭐 됐다 세 번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키라였나 키라? 이름이 뭐였지? 으으으 음 아 나 그 엔딩 볼라 그랬는데 그냥 죽여버렸잖아. 옆으로 지나가서 대화도 안 걸었는데 죽었다는 건 그냥 죽는 거겠죠 내 생각엔? 버전업이 돼서 변한 건지 아니면은 뭐... 약간 이제... 내가 회차가 1회차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 엔딩은 안 봐지나봐요. 되게 웃긴다 근데 얘네도... 일본에서 이집트까지 가서 디오를 죽이잖아 결국? 골 때리지 않습니까? 배고프다. 아침에 된장찌개랑 밥 먹었거든요. 짭조름하게... 간식 같은 거 없을라나? 어차피 이거 대화만 읽어야 되는데... 먹으면서 하죠? 냉장... 냉동고에 애플망고 있지... 초코파이... 겨... 견과류... 어... 전병... 바로 먹을만한 게 안 떠오르는데? 어... 으흠흠... 이름 짓는 것도 몇 번을 보냐... 다음 여행이 항구죠? 항구가 아닌가? 비행기 타고 가나 바로? 진심으로 감사하네... 진심으로 감사하네... 으흠... 고맙습니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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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성격 바뀌니까 대사도 바뀌었어! 어... 약간 멀리서 지켜보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제 좀 깝치기 시작할 것 같은데? 레드갈란드로 전에 처음 해체했을 때 나는 뭐 금붕과 똥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고 그냥저냥 버텼는데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다 이번에는 좀 나대야겠어 이젠 내가 주인공이지 학교인 살려야 되는데 학교인 살리고 앞도 살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학교인에 몰빵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교인 살리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겠네 세이브를 좀 분할해서 해야겠어 정확히 엔딩까지 그냥 얘기를 하죠 학교인 엔딩을 가면은 디오가 학교인을 죽일 때 레드갈란드로 막아준다고요 레드갈란드가 아니라 스탠드로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 스탠드로 한 명 살려서 다 살려야지 적어도 지금 3개에다가 하드를 깨면 3개를 준다고 했는데 그건 확실하지 않고 내가 찾아서 모으면은 너가 그럼 개야? 너가 그.. 그 시기하는 애야? 집에 가서 보고나 하고 오자 시끄럽고 나 여행 갈꺼임 나 여행 갈꺼임 과자 가자 과자 과자 이러면서 진행이 될꺼기 때문에 아이템을 걱정되는데 일단 세긴 할꺼에요 기존에는 손수건을 썼는데 지금 나이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데미지면에서도 일단 더 셀겁니다 손수건은 전체에 1씩 올라가고 나이프는 공격력이 5가 올라가니까 그냥 가죠 그냥 레벌링은 다음 맵에서 하겠습니다 더 센놈들 잡으면서 동료랑 같이 그리고 동료랑 같이 밥을 먹으면은 10% 확률로 치밀도가 1이 오른데요 학교는 열심히 데려다녀야겠어 비행기 안 여기서부터 이제 보는 형식이죠? 제가 다 꼽살이 까서 싸우겠습니다 전투용이기도 하고 염추도 필요하니까 너무 방어력이 약해서 그게 문제다 카디건증 방어력이 센 편인데 나이도도 낮았으니까 음, 이것보다 보통이었죠? 우쭈쭈쭈쭈 부쭈쭈 부쭈 역시 스탠드야 공격해 온다 사슴벌레의 공격 이빨로 바늘을 막았다 바늘을 던지는 거야? 와서 찌르는 게 아니라? 와서 찌르는 거면 이빨로 문 다음에 때리면 되잖아 영국에서 300명이 희생된 비행기 추락 사건도 이 녀석이 소행이다 뒤에 명에 의해서 오늘의 눈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눈을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현재의 눈을 감사드립니다 드래곤볼도 이렇게 회차진행을 하게 될까? 없겠지 이건 미안성판인데 하이애로펀트야말로 야 다 시합할게 이게 처음 아닙니까 어 이게 이게 유일하지 않나요 전체가 다 다골 치는 거 이거랑 폴라데프랑 나 이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항상 생각했는데 돌멩이 던져 돌멩이 던지지 말고 갈란지 한번 때려라 어차피 안 맞을 거 아냐 적 전체 공격 그쵸 조셉은 전체 공격 있냐 그렇지 허밍샷 잘 피하네 레드 갈란지 오 야 내가 유일하게 맞췄어 움직임이 빠르다 전체 기술로 봉쇄하는 거야 저도 여덟 동안 시간을 벌어야 돼 카큐인 맞았구요 4명인데 나만 맞으면 안되지 아 이거 조금 거시기하다 운전은 맞지 않을까요 아까 맞았으니까 너도 죽이면은 혹시 어 내가 주먹으로 죽였어 대박 레벨 5 이거 뭐야 이게 돼 내가 죽였어 내가 내가 야 솔직히 카디건조였으면 못 죽였다 인정 카디건조였으면 절대 못 죽였다 진짜 진짜로 결과적으로 두 대 맞췄는데 죽인 거네 결과적으로 두 대 맞췄는데 죽인 거네 아 나 우승자의 중표 같은 거 안 주나요 역시 카디건조 따위는 역시 힐러가 아니야 전 회차에선 내가 이제 처음이고 이제 약간 주인공 팀을 보조하는 역할이겠구나 싶었는데 아 그런 마음에서 이제 힐러가 잡힌 거지 내가 주인공이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 딜러가 잡히지 않습니까 내가 고른 거긴 한데 이거 부탁이 있다 이 할아범이 아 불시착 시킬 거야 구명촉길 있고 자석을 매트를 매게 해 나 진짜 저거 주세요 아 잠깐만요 이따 좀 잡았잖아 진짜 저거 안 나와? 나 진짜 저거 안 나와? 저거 안 나와? 진짜 안 나오나 보네 이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물론 특정 캐릭터는 못 받는 카디건즈는 못 받는다는 점이 있긴 한데 내가 잡았잖아 아 좀 실망이네 엉껑 아 중국 반점에서 만나자고? 아 좋습니다 다 세이브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다 한 거 같으니까 다 세이브 할게요 어차피 필요한 게 또 있다고 해도 더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아 자 보자 홍콩에서는 뭐 우승재증표 뭐야 홍콩은 없네 홍콩은 없네요 즐기면 되네 여기는 레벨링하고 아 카큐인 주름과 신도시 파큐인 어딨냐 얘 파큐인 못 봤어요 아저씨 나 호전적일 것 같다고 말하네 그런 성격이 아닌데 말이야 막 갖다 붙이고 있어 쟤 적대 MPC인 걸로 아는데 지풀 적어 라이노세라스 기념품도 다 필요 없잖아 라이노세라스 잡아야지 그리고 그리고 떠나서 나 그냥 덤벼 건법술사 근접이지? 그치? 그치? 아 좌 쳐먹고 날라가라 해 오라오라 와 미쳤다 미쳤어 야 카디건 중후반부에 나올 데미잖아 이게 나이도가 더 높은 상태라니 말이 됩니까? 안 먹어 뭐야? 뒤졌다 라이노세라스 웃기고 있네 방어 했어? 방어했는데 27이야 라이노세라스 크으 미쳤어 야 힐러랑은 급이 다르잖아? 아 근데 나 이거 동료랑 같이 하고싶은데 익스피디언스 자물쇠요? 뭐예요 이거는 오예 땡큐 아 동료랑 가야 되는데 동료 여기서 안 됐었죠 엄청 야 이거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동료는 먼저 가있나 봐 식당에서 모여있나 봐 식당에서 모여있고 내가 식당으로 못 가니까 안 가지겠지 연타오라 야야야 이거 아니다 야야야야야 때려 그냥 때려 그렇지 30에 50원 마하오라오라 러쉬 죽 먹어볼래 아 복통 개새끼 위장량을 받길 잘했어 마블로 회복 뭐.. 시키니까 위장량을 사둬야겠네 내가 밥이나 주라 그리고 전에 그 요리사 음식 종류별로 다 먹으면은 있잖아요 그 사부 요리사 내가 막 사놓고 하나도 안 쓴 거 그거 종류별로 먹으면 스테이도서 오른다고 합니다 그냥 잡으면 되겠지 네 그럴 것 같고 조금 많다 잠깐만 잠깐만 저 여러 명인건 안돼 음 그래 잠깐만 뭐라고 했어 아 거북이 젤리를 먹으면 돼 안 먹어 커피는 필요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많이 먹을 거니까 음식을 아 독이야? 아이씨 미장량 필요하다 병원가서 살아야겠다 난 약을 산적이 없는 병원에서 저번에 쟤때 뒤져봐야겠는데 잘 아 건방죽이 머리야 마하 오라오라 러쉬 회복해야겠다 이거 야 120이요? 카디건즈 마지막까지 키우면은 필살 최강기술 레이저가 120 들어가는데 세상이 미쳤어 아하하 이거 아니지 않냐? 뭐 무심하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죠 아 이거 아니죠 개친 따져 이러면 아 이거 아니죠 갈래요 아 콜라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카디건즈 좋은 거였나? 카디건즈 좋은 거였음? 불쌍 그래 연타도 충분하잖아 솔직히 그치 너무 강해서 이제 대미지 조절을 해야 돼 미쳤어 급이 달라 그때 고쳐줘야 하는 거냐? 비스탠드로는 안 되나 보다 콩렛은 못 이기고 건폭가가 그나마는 안 돼? 댕댕이 한 번 말 걸어보자 야 음식 아무리 먹으면 안 되겠어 얼마라고? 아야 아 온천지가 다 복통이야 아 쪼금 빨라졌죠 됐어 미장량 없냐? 아 이거 좀 거시기하네 역시 힐러가 자힐하는 게 크긴 했네요 여기서 한 번 이기고 3회차부터인가? 그때 다른 배 안에서 만났을 때 빼면 된다 그랬는데 얘는 두 번까지 저도 만났죠 그러면은 뭐 준다고 그랬는데 우승자 증평가? 싸우죠 뭐 좋은 녀석이었어 카디건이 은근히 하지만 너 무슨 거리라고? 아 중거리야? 중거리고 나발이고 맞춰 뒤져 공중으로 날려졌고요 난 한 눈만 본다 한 눈만 본다 아 힐해야 되나? 아니야 한 눈만 본다 한 눈만 본다 그치? 야 이것이 뽕맛인감 특제 푸딩 특제 푸딩 어디 있어요? 오우야 이야기를 든다 근데 동료는 이번 지금은 안 되죠 다음부터 되죠 개새끼 너무 덤밀는데? 어? 야 이거 공격시나 볼까? 41이야? 스피드 19밖에 안 돼 스피드 A급이라며? 스피드 자체가 좀 판정이 낮은 건가? 아이씨 미치게임 아 내가 안 돼 배 아프다고 먹으면 아 꺼지라고 아 아 아 미쳤어 미쳤어 저런 거 먹기 싫어 야 아주 신났다 쟤 아주 신났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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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 야 못 꺾어 못 꺾어 아이고 못 꺾어 다 하면은 그냥 바로 걸려 죽기 전에 죽인 중국 건법간데 약간 그런 거 쓰냐 유도 같은 거 쓰냐 짜증나게 아 엔간이 하라고 야 야 아주 졸라 패네 나 돈 쓰기 싫어 마을로 가야 돼 마을로 마을로 길거리 음식 안 돼 마을로 가야 돼 먹고 가서 다 죽여버린다 아파두부 아 살겠다 레벨업 좀 해야겠죠 어딨어 야야 여기 있지 너지 야 도망을 가네 아주 점프로 이젠 빚어서 너는 야 또 피해서 피하고 때리는 것 봐 와 이거는 진짜 내가 아플 때 제일 세 약자 앞에 가 야한 놈들이래 덤벼 덤벼 이런만 하고 가자 워낙 쎄서 그냥 대충 가도 될 거 같은데 번지 이길 수 있어? 50원 주잖아 마하 오라오라 러쉬 중거리를 한 방에? 7레벨 와 왔다다 진짜 왔다 왔다 왔다야 왔다 SP가 너무 안 찬다 가죠 중국은 중국은 이메트 없었으니까 아 이래서 한국으로 가는구나 조셉도 이제 그 전에 그 있잖아요 그 슈트로마하임도 슈트로마하임도 동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 안 하겠습니다 조셉 엔딩을 보면은 기관차나 증기선의 시대였지 폴라레프 엔딩 조셉 엔딩 조타로 엔딩이 안되네 그럼 동료가 죽으니까 다 두다 메뉴 보는 거 도와달라고? 좋다로 쿨한 것 봐라 다 맛있는 거 갖고 와야지 아이고 잠깐만요 롤 케이크랑 스폰지 케이크가 있는데 아이고 롤 케이크랑 스폰지 케이크가 있는데 먹으면은 손에 묻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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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식은 제거 없잖아 음식 음식 어지간히 싫었나 보다 으음 7 악 앞 아침 닫고 후 9 전차 모양은 아니잖아요? 어우 하나 먹을게 든든하구만 초고파이 5개 동전을 던졌다 지랄하고 있네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위장량이나 잔뜩 사들고 다녀야지 저장합시다 저장합시다 타이거 밤 가든 예언을 하나 해주지 앞둘 자신의 스탠드로 능력으로 멸할 것이다 선택한다 내가 싸울거야 뒤졌다 너는 야 이거는 방어다 야 나 만화가 없음 어 잠깐만 만화 없어 만화 채울 것도 없어 에 이건 좀 아니지 시야 밖이야 맞출 수가 없어 전체국으로 할 수 밖에 전체국이 없어요 야 없어요 나 전체 공격 나 전체 공격 어 어 그렇지 야 드럽게 못 맞추네 아 처음 맞을게 진정하죠 마하 오라오라 러쉬 그렇지 그렇지 야 데미 좀 봐 푸제딘 먹어주고요 아 이거 이렇게 싸워야돼? 너무 헤리잖아 이러면 포카리 먹어주고요 한 번 더 그렇지 방어 야 이거 회복템 많이 필요한데 새보다 전투는 빠른데 됐다 마하 오라오라 러쉬 아하 아 아 아 한 번 더 이거 안죽는다고? 아이씨 방어 방어 아 이거 좀 힘든데 푸제딘 쓰는건 좀 아깝고 방어하자 그렇지 아 아니야 이거 때려 이거 제이브에 잡으면 돼 나 왜 이렇게 약하냐 나 왜 이렇게 약하냐 폴라리프한테 지면 어떡해 아이씨 아이씨 경험치인데 야 근데 내가 양념 많이 쳐놨다 아 양념 많이 쳐놨어 나 그래도 파이어샷 개새끼 존나 치사해 저거 도망다니는 것 봐 은의 전철하면서 도망만 다녀 찐따 찐따 너 너 과연기 있냐? 아 있구나 아 죄송 난 찐따아서 없었는데 아 데미지 진짜 많이 넣었는데 근데 어 야 얘 데미지 보니까 미쳤는데 어 얘 얘 때려보니까 느껴지네 내가 얼마나 센지 양념 많이 쳤는데 이제 저기 빨리 잡아요 어 도망만 다니는 것 봐라 얘는 왜 사밖에 안 들어오나요 나는 그렇게 세게 때려놓고 그리고 노래는 왜 하나도 없나요 이게 무슨 짓이죠? 정상이니까 레드바인딩 하자 아 아 야 한 번 더 아치 쓸모없는데 그냥 이거 해 야 200이라고? 미쳤냐? 어 야 이 미친놈이네 스탠드 어떻게 해? 파이어샷 이거 못 이겨 야 이거 그냥 지자 내가 죽였어야 됐어 아니 세이브 한 건 좋은데 이거 잠깐만 이거 아이템 없으면 이거 야 이거 반칙이야 200 찬다고 200 말이 돼? 어 어 안 쓰기 잘했다 야 강하다 회복량이 물약발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나트는 왜 이렇게 센 거냐 내 레벨링이 부족한 걸 느꼈다 내 레벨링이 부족한 걸 느꼈다 다음은 없다 크로스 파이어 허리케인 예이 브라보 실버 체리야 놀란 듯하지만 내가 가진 능력을 설명하지 않고 널 죽이는 기사도 어긋나는 기습같은 일 방어갑주가 달려있다 그걸 벗어 던진 거야 음 음 일곱 명이 됐다 어 절약하면 되게 세 보인다 쓰레기인 주제에 내가 싸울 거야 폴라레프 넌 뒤졌어 잠깐만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겨울기 없는 찐 따라서 나 질 거 같은데? 아니 한 방에 죽이면 돼 아 시야 밖인데 이거 아니죠 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지 이거 좀 아니지 나이도가 올라가서 더 힘든가 봐 겸치 나눠 먹자 우리 다골 쳐서 죽이자 다골 쳐서 죽이자 다골 쳐서 죽이자 폴라레프가 내 이름 부르는 거야? 아 맞아 야 지금 조타로 엄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지금 다골 쳐서 죽이야 그.. 그래? 넌 뒤졌다 내가 체력 제일 없어? 카케이보다 없어? 아 하미샷 법왕의 결계 방어해 어미 셧 법왕의 결계 괜찮은데 이기겠는데 데미지가 이제 분산되는 것도 있고 그죠? 조셉 알아야겠죠? 나는 방어하고요 어찌 못 맞추니까 대물리 파문 배리어를 펼친다 저건 방어겠지 뭐 때리자 조셉부터야? 어버드라이브 데미지 좀 벌어? 내가 좀 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해 내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센데? 조셉 미쳤는데? 때려봐 조셉 뭐야? 70 경험차 250원을 손으로 넣었다 70이야? 별로 많이 주지도 않네요 또 웃기고 있네 또 브라보 브라보 레드 갈런지 같아 상남자 스탠드 들고 다 골쳐버렸어 돈도 먹었고 겸치도 먹었고 게이득이죠? 솔직히 말해서 겸치 그렇다 쳐도 돈은 많이 줬으니까 200원이면 멀크 한 4개 먹잖아 좋아 좋아 다 함께 싸운다 뒤져서 너는 뭐 좋다로 꼈어? 어우 저 새끼 폴라레프 때리고요 나랑 너는 폴라레프다 척지 폴라레프 너희 둘은 이제 분신 제거 인원이 많으니까 문제 없죠? 아 이거 좀 많이 아픈데? 아 우리가 더 빨라야지 좋다로 죽겠다 야 좋아 안 사라지네? 한 방에? 야 이거 아니지 그거는 그렇지 공중 폴라레프 척지 허밋샷 법황의 결계 덫 놈을 써뜨릴 방법은 아 야 조셉이 놓치면 안 되지 대분 나쁘지 대분 나쁘지 하.. 씨 그렇지 야 생긴 거 좀 봐 누가 봐도 악당이야 고로 고로치 야 뒤졌다 너는 척지 넌 험샷 해야지 시야 바뀌니까 어 스플래시 경계 좋아 어어 음 다구리야 530원 푸치디니아 에그 에코즈에그 여기까지 기사도 정신을 잃지 않는 자랑스러운 남자다 죽는 건 아깝다 야 야 근데 앞돌 아무것도 안 했네 흐흫 식당에서 불만 지르고 왔잖아 흠 야 조금로 아 어 하 하 지사 뭔가 끝났는데요? 잠깐만요 나 풀이래? 학교인 어딨냐? 큐인아 널 살려줄게 내가 특별히 야 얘 원거리고 저 그... 야 너 레벨 레벨 왜이래? 내가 레벨이 쓰레기인 거였던 거야? 야 이거 아니지 좀 아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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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이 레드 갈란드 겁이 없고요 자 항구 이벤트는 뭐죠? 항구는 에밀리오를 써트린다 에밀리오란 놈이 있대요 걘 이기면 된답니다 그래? 누가 에밀리오야? 안먹어 아 조합 너무 좋은데 지금? 아 조합 너무 좋은데 지금? 에 이건 아니죠 법왕의 결계 법왕의 결계 그렇지 야 너무 강하다 독이라고? 그럼 걸려야되냐? 45원에 레드 갈란드2 레드 갈란드2 레드 갈란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별로 쓸모 없던데요 약간 불안하네요 호러스네? 호러스네? 아 꺼져 이상한 거나 왜길라 그래 길바닥 성격 먹으면 안 돼 하여간 미치게 한다 법왕의 결계 야 느려 속도 아 야 이게 뭐니? 그렇지 회심일격 5데미지? 야 90에 150원 금방금방 가겠는데 야 약국 좀 들리자 약국 있나? 에밀리오가 대체 어디있는 놈이야 조셉이고 밥좀 주세요 참치 대뱃살 뱃살? 아 얘랑 만나고 싸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한테? 내가 뭐 쌈딱인줄 아나 아 술이 이제 마나였지 아 마나 너무 없다 나 진짜 너무 쓰레기다 씨 정도를 모른다 얘는 후추 달라고? 후추? 오우야 하히이 에밀리오 어딨어 에밀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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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이 꿀 덤비네 또 레드 갈란다 한번 때려봐 궁금해 다야? 상태 이상인거 같은데 딱 상태 이상이 들어가는거 아닌가 다야? 그렇지 어 야 데미 좀 봐 150원 에코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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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자이가 무엇인가 캐스터이 에코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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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왜이렇게 쎄냐 가큐 윈 속도 빠르고 내가 찐딴건가? 검포가가 너무 약해 스시 스시 날치알 스시 먹고싶다 에밀리오 어딨어요 에밀리오 에밀리오 밀리오 에밀리오 어디 있느냐 에밀리오 복통약 없나요? 찌꺼기시네 팔아드릴까요? 위장약이 점점 하나씩 생겨 있는 것 같다 저는 먹지 않았나 나? 계속 있어 뭔가 인비터링 볼 때마다 커다란 세 발자국도 있었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자 오오오! 뭐 줘 이새끼야 원래 지갑 사자 주면 돈 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야 뭐야 저거 뭐야 너 니가 에빌리오냐 에빌리오처럼 야 뭐야 이런 놈 있었어 아 물 내리는 소리 뭔데 이런거 없었잖아 아 어디갔어 쟤 찾다 말고 그럼 어떡해 다시 찾아야 되냐 설마 아 이 개의 개 사건의 범인이냐 아 너가 에빌리오니? 아아아아 그렇네 되게 안 어울린다 너도 그렇지 우습게 생각했지 치킨샤크 둘 다 원걸이야? 나 가까이 있는거 때릴래요 샤크 때리자 와 데미지 쓰레기죠 아 회피하면 어떡합니까 야 나 너무 세다 진짜 미쳤다 너무 맘에 든다 야 이제 얘가 더 세네 근데 하긴 중거리니까 어쩔 수 없지 이건 둘 중 하나만 죽이면 되잖아 아 어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왜 아니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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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하나도 없어 노래 하나도 없어 개차식 나 아 레벨을 좀 하고 싸울까 나 지금 너무 그냥 싸우는 것도 오버한거 같은데 마하 러쉬 스프레스 플러쉬 에코즈아이 너도 들어와 아 야이 아 깜짝이야 부담되게 왜 저래 아 너무 느려 레벨업 좀 시켜주세요 너무 약해요 저 아 뭐해 상태 이상 같은 약간 디버프 계열이 너무 안 맞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레벨업 그치 자포자기 자포자기는 그냥 기본으로 들어있는거에요 자포자기 자꾸 익혀 데미지가 세니까 그만큼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사실 마음에 안든다 참치 대뱃살이요 참치 대뱃살이요 나도 먹고싶다 참치 대뱃살 아 배고파 배고파요 겸치 말해주니까 참겠어 자포자기 한번 써봐 두개 쓰면 다 잡지 않을까 아 야 뭐야 데미지 아 야 뭐야 데미지 망함 그렇지 에코즈아이 좀 그만 줘 아 별로 올라가지도 않아 아 체력 좀 올려주자 한 명만 매길 수는 없나 그냥 기도해야되나 아 아 아 아 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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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 아 아 아 야 이거 하드라 그런가봐 어려워 뱃살 뱃살 연어 아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왜 이렇게 저런게 땡기지 역시덕 언орот 앱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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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생긴거 봐라 그라치 그르 아 이거 좀 아닌데? 그렇지 열심히 키우자 그렇지 그렇지 진짜 수다해 상상 초월인데? 45라고요? 아 이거 밖에 안줘요? 자동력이 좋네 에이 PP는 뭡니까 PP 점사하는 거 봐라 난 너무 야보는구만 파크위만 잡으면 이길 줄 아나 보구나 버퍼의 결계 10m 좋아 10m 맛 좀 보자 댕댕이 울부짖고 있는데? 야 대박 자동 추적형만 잡죠 다른 애들은 너무 귀찮고 터뜩이 울부짖고 터뜩이 울부짖고 터뜩이 울부짖고 터뜩이 울부짖고 오우야 대박 막 폭탑도빨라 강M 데미지 쎄 이게 뭔 아름다운 일이야 얼마 안 남았다 10 m 10레벨 휘적형 어딨니? 아 이거 좀 부담되는데? 오우 예 10레벨 10레벨 이게 먹는게 제일 낫다 옆에는 너무 비싸니까 오른쪽에 있는 레스토랑? 너무 비싸니까 이게 제일 낫네 금방 오르는데 전투하면 포켓몬처럼 11도 올라가나? 반만 올라가나? 그러면 요리도 좀 먹여야겠다 그럼 1단계 1단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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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자 그거 아냐 그거 아냐 그러 그렇지 아 이거 아니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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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자이 막 주지 그치 거기서 5,000원이네 아 참 저거 아니지 그렇지 평탄 너무 약해 진짜 마홉사야 마홉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리 먹으러 갈까? 그만 놀고 패야될 것 같은데? 해물 피자 안 먹어 오죽임워 먹물스파기나 안 먹어 너 뭐야 쥬시스테이크 비싸지만 좋구만 1원만 더 할까? 미나토? 3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솔직히 쉽지 쉽다니까 생긴 것 좀 봐라 그래 그래 야 빠르다 내가 더 빠르다 이제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얼마나 아름다운가 13이야 학교에는 그렇지 아 저게 또 안 맞네 네벨 11 이제 가자 아 뭐 에밀리오 에밀리오 녀석 치킨 녀석 주가스 어디 레드 갈란지 한번 때려볼까 법황의 결계 마하러시 법황의 결계 둘 중 하나는 죽겠지 법황의 결계를 쓰다보면 그렇지 어 에밀리오 250에 500원 이제 주는거냐 우승자 그거 치킨샤크 우승자의 증표 그렇지 이렇게 준다고? 솔직히 별것도 아닌데 저게 레이싱 한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거에요? 가자 이제 4개에요 엔딩 보면은 7개죠? 좋은데 빠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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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이 좀 보고 올까 아 100이야 이제 나도 레벨 2차에 나는데 이 정도면 오히려 내가 센거 같은데 만화가 딸려서 그렇지 보자 14 30 74 53 아 나 스피드 느리네 탱크네 탱크 자 보자 정신력이 높아 그냥 순수 딜인데 순수 딜 탱크인데 탱크 땅크 출발할까? 에밀리오 잡았으면 이제 끝난건가? 확인 좀 할게요 끝난거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에는 그 조셉으로 바꿔서 우리 독일인을 만났는데 지금 뭐 독일인 굳이 만날 필요 없잖아요 조셉 루스도 아니니까 가죠 그냥 보고 올까? 냄새 한번 맡고 올까 우리 싫어 갈래 어 뭐야 그렇다 내가 소련이다 세계 제일 죽었어 누가 이기나 붙어보자고 이렇게 아름다워요 데미지가 경험치로 바꿔버리겠어 너랑 침묵질 안해 이렇게 아름다워요 데미지가 120이야 120 115 115 이번에는 슈트라임 쪽은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야 체력을 회복했다고? 회복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죽어 아 나 만화 좀 채워야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에코자이 매겨 너는 너는 아 방어를 왜 하니 마오라 하핀 어둠 속에 갇혔다 아 같이 쳤어요 어둠 속에 갇힌 건 내가 해결이 안 되는데 에코자이나 먹여라 너도 에코자이 매겨 내가 끝내겠다 에코자이 매겨 썩어낙이 많다 에코자이 에코자이 매겨 너는 죽어도 돼 이제 그렇지 350의 자외선 조사장치 어 어 흐 저건 뭐 흡혈기 같은 거죠? 어 그 아닙니까? 카즈한테 쓰는 거? 저 화장실 좀 던져오겠습니다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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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감사합니다. 일단 레벨링을 1업만 더 할까요? 왜냐면은 원래 카코인이 레벨 10이었잖아요 조금은 더 업해 놔야지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초고속 펀치 아 아 그 정도로 죽지 않아 죽어 에코즈 하이 어디 마사지 좀 해볼까 전투소 중에 하면 확률이 줄어드나 보네 잘 통하네 지금은 우리 피자 하나 먹을까? 아 이거 아니죠 재능도 한판 싸울까? 솔직히 너랑 내가 내가 너를 살려보낼 이유가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치? 죽어라 체력이 좀 없긴 하지만 내놈 따위는 체력이 없어도 이기지 어디서 안색이 바뀌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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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날아가고요 펀치 날려주고요 난 경험치가 더 중요하다 그렇지 잘 가시고요 창푸풍 스파게리 한판 더 싸울까? 이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싱가포르 어디 보자 경험치도 충분히 먹고 아이템에 뭐 창푸풍 스파게리 아 저게 이제 재기불룡 부활 좋네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했다 빨리 빨리 다음 맵으로 진행하죠 아 뭐 자꾸 덤벼 찌꺼기들이 아 나 강하게 없다고 지금 막 들이대는데 그렇지 어디서 말이야 가자 갑니다 우리만 탄다 미스터 조스타 기묘한 질문을 하고 싶어 아이고 명예의 부상이다 실례했군 용서해줘 에 오십 년 전 싸움 아 연도 좀 봐 미친 게임 네 여동생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 넘어가라 나는 맹세했다 내 여동생이 영원히 저놈과 평온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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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 나 거저 따라올테고 부탁해 음..좋아요 개그 캐릭터야? 저장하자 8파일을 저장 아 대화 드럽게 많죠 여기서부터 노래도..노래도 없고 지옥이죠? 물이나 마실까? 수영 갈래 이번엔 근데 왜 여기서 수영하면서 가는거냐? 수영에서 쫓아가는거냐? 봐줄까 말까 어쩔까 내버려 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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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오라 엄청난 속도야 카케인의 하이오로펜트 그린이 좋더라 소녀를 받아서 구해냈다 레벨링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막 놔둬도 될 거 같은데? 데미지 쎄고 자신을 믿기로 해서 아 나 근데 상점을 안 들렸구나 아 왜 안들렸어? 멍청아 소녀 말고는 모르겠어 테들선장 아 아 아 저놈의 세뇌선장 나 이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조용히 있어야 돼 콧등에 혈관이 드러나지 아 이게 천천히 보고싶은 분들은 전 영상 보시면 됩니다 카디건제 영상 있어요 껄끄럽구만 저 치사하지 않음? 저렇게 많은데 인지를 맨날 잡히고 말이야 그래 나도 갈래 물속으로 갈래 따라와라 음... 가세한다 자 전에는 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못 내려가지 않았나? 2대1이겠지 세 턴이네 솔직히 할 거 같은데 어 중거리긴 한데 어 이거 안 되겠다 야 많이 세네 아 아 세 턴이네 안되네 중거리 데미지가 아니라서 근거리였으면 잡았을텐데 아깝네 10년 이르지 최강의 파워인데 최강의 파워인데 아 최강의 파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최강의 데미지 너무 좋아 끌려가고 있어 뭐라고? 저기를 보세요 뭔가가 따개비다 아 아 아 3000원에 죽여보고 싶었는데 아깝다 근데 혹시 3000원에 죽이는게 있는건가? 가능한거야 이거? 아 아 아 좋아 조조 큰일이야 저장합시다 아 나도 따라가자고 조조만 보내지 말고 아 내가 잡았으면 경험친대 아 너무 싫다 어묵드립을 치다니 이렇게 이렇게 폐활량 1번에 3배 6분 12초 야지 솔직히 폐활량이 쓸데가 있나? 일상생활에서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는데 뭔가 그렇지 않나요? 쟤가 뭐 스탠드사니까 쓰는거겠지만 나같은 사람한테는 쓸모없잖아 밖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밖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블루문 생각합시다 생각하자 유성척지 드디어 노래 나오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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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중한 물이라고 뱉으면 어쩔거야 이제 기억나거든요 원숭이 나온대죠 원숭이 나오는데 내가 간호사를 만다고 뭐 어떻게 하면 찾겠는데 하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칩칩했었는데 지금 여기 찾으면 되겠네 선장도 무선실도 없어 손으로 머리를 깨뚫었다 나랑 스타플레티나의 파오면은 둘이서 배도 부수지 않을까 그릴을 뻗어서 이 배를 한번 살펴보겠다 짝지어서 찾도록 한다 밤이 오기 전에 어두워지게 되면 우리가 불리해질 거야 오케이 오케이 가겨인 아 선례를 조사중이야? 아 뭐임 아 살려준다 그래도 저것도 한번 튕기는 것 봐라 길 기억 안 나는데 뭐 하다보면 알게 되겠죠 뭐 뭔가 무시무시한 조합이 됐는데 아 비교 좀 해보자 레벨 차이가 내가 더 높은데 61 아 잠깐만 적고 적으면서 할게요 네 헷갈리니까 60일 30 40일 31 야 뭐야 개쓰레기잖아 좋다로 48 11 46 66 뭐야 아 뭐야 좋다로 시방 지금 그게 다야 고작 힘은 내가 13도 높고요 지속력은 지속력이 방어력인가 그럼 내가 더 높은 거야 19도 높고요 지속력이 속도인가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스피드가 밑에 있는데 정신력은 진짜 5 낮네요 그리고 스피드가 많이 떨어진다 공격력이란 방어력이야 건방전사 같은 느낌이네 중갑전사 하아 맘에 들어 맘에 들어요 뭐대로 움직이고 있다 휴대식량 좋은 거 나왔네요 조타로 왜 이렇게 체력이 없냐 아 귀찮네 해치워 아 그렇지 40 30 나쁘지 않네요 아 여기야 딴 데 먼저 갔다 가자 똑같아 애니구나 원숭이한테 두 번째로 가기 전에 만나러 그랬거든요 아직 아직 아닌가 보다 아이템 먹으면서 가겠습니다 자판기 있는 것 봐 era 00 돌也 Ol estre Pumping Esser illi Dit worry hit konten g 더럽게 안오는다, 겸치 울리고 오길 잘했어 커피 수류탄 디오의 부하인 곤충 대체 뭐하는... 뭐하는 부하야, 저거 오라오라? 에이, 뭐야? 커피 커피 모시어 아, 뭡니까, 이게 근접이야? 소화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죽여! 아, 대타세 그렇지, 딜 좀 봐 어썤매, 어썤매 마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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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척지로 갈부를 버렸나? 아, 좋은게 좋은거지 세다 세, 강해 강해, 아주 강력해 마오라 유성 유성 아, 적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뭐야 아, 귀찮은 놈들 데미 VII 그렇지 생수 카즈 할명소 오버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 같은 경우 끝까지 쓰이는 거죠 두 개나 나왔네요 저는 또 도중에 SP를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전류나 아이템인데 아 미나토야 조타로야 뭐하니 아 카피 어디 힐 좀 받을까? 어 좋은데 겸시가 안 들어 뭐야 호흡곤란? 뭔 짓이냐 밑도 끝도 없이 잠깐만 잠깐만 다시 회복하고 와야 돼? 아 누구 맘대로 호흡곤란이야 랜덤으로 걸리나본데 상태 이상이 여기 먼저 깨고 타이네놈 좋은거 나왔죠 250짜리 마호라의 척지 미나토 13 미나토 13 휴대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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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열쇠 우리의 열쇠를 손에 넣고 내가 알기로는 뭘 하는걸로 아는데 마을어시 척지 이렇게라고? 아 이러면은 가야되잖아 다시 내가 기억하기로는 풀어주기 전에 돼지 만들어가기 전에 어딜 가라 그랬는데 미나토는 고속펀치 야 하 힐러가 아냐 이제 아 귀찮게 보내자고 때려 그냥 그라치 그라치 그나마 많이 주네 그나마 많이 주네 자 힐 받고 시작 나 딸국? 자꾸 이상한 길이만이다 어 야 랭근이 안하냐 이 새끼가 떨어진 거 없죠 뭐 지속력에 일단은 세이브를 따로 하고 풀어준 다음에 다시 돌아가보자 저 간호사 여자가 내 생각엔 그거 같거든요 어 가봐 여기서 어 여기 아이템 있네 돌아가지 않고 가자 아 교인아 맡아라 그렇게 약하냐 교인아 그렇게 쓰레기였니? 아무리 약간 하자가 있는 걸 썼다고 그래도 조금 더 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하아 불안한데 저게 내려가는 길이지? 뭐 그만 나와 3층으로 가야 된다고 내가 읽었던 거 같은데 삼층 같은 거 없는데 삼층 같은 거 없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홍콩항구 천체선박 유령선 유령선에 유령선이 아니 유령이 집이구나 저거는 잠시만요 뭐라고요? 한 번 하셨던 것이라도 길을 기억하지 못하시는군요 아님 안했던거 찾는겁니다 우승자의 증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계속 우승자의 증표 산다그랬는데 뭐합니까 띄엄띄엄보는거 아닙니까 너무 띄엄띄엄보면서 딜을 넣다니 아 저는 전에 못찾은 간호사를 찾아야되요 3층 오른쪽 계단으로 가서 조사해보면 해복아이템과 우리 열쇠를 얼수가 있다 학교인과 동행할 수 있겠네 이때부터 4층으로 가면은 간호사가 아닌 선원이다 2층으로 내려가 왼쪽 왼쪽 아래로 가서 누워있는 누군걸 조사해보면 그렇다고 갑니다 과연 안갔던곳을 가면 되는게 아니라 안갔던곳이 없어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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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갔잖아요 뭐 안 가도 있나요? 때려 아 왜 이렇게 많아! 아... 아... 댕댕이가 너무 지서서 좀 보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똥싸고 지린 건 아니겠지? 여기고 여기서... 이벤트를 봐야 돼? 여기까지만 보고 애는 뭐 죽던 말도 마음대로 해 여기서 이제 왼쪽이 2층으로 가랬는데 왼쪽 2층이 어디야? 여기가 2층이잖아 아니 그... 잠깐만 저기가... 위에가 4층이지 여기가 3층, 2층 뭐 어디야? 아 저 침대 옆에 뭔가 이상한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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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아... 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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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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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왔습니다. 간식 메기고 왔어요. 이건가본데... 전에는... 오라모타를 만난 다음에 찾으려고 했는데 그냥 진행돼가지고 못 찾았잖아요. 여기 와있네. 너무... 어거진거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있으면 오라모타를 보통 눌러보잖아요. 사람이. 넌가보다. 그치? 회복 좀 하고 올걸. 벌레스탠드 R허트를 조종하는 스탠드사. 케이트가 나타났다. 디오님을 해치전자. 아... 간방진 녀석. 해치워. 뭐야? 뭐야? 건방진 간호사. 날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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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날라가네. 별로 세지도 않네. 100. 최대 데미지. 150. 150에 공중으로 난다고? 곤충은 뭐야? 상태에서. 골 때리네. 얘는 약하다. 아 뭐야? 곤충 때문에 안 맞는거야? 아... 장애. 저건 아니지. 어... 그치? 노래가 없어. 우승자의 증표. 드디어... 넣었습니다. 몇개야? 이걸로... 다섯개인가요? 케이트 허니비. 제기불릉. 알허트. 그녀가 격포하자. 그녀가 스탠드 사라졌다. 하... 쟤 그러면 왜 안나온거야? 어? 아 저기서 왜 숨어있던거야? 쟤는 스토리 진행해도 안나오잖아. 그러고보니 카큐인, 디오... 주인공 전부 고교생이긴 하네요. 디오도 고교생이라고요? 디오는 고교생 아니지 않습니까? 디오도 고등학교 들어갔나요? 갑자기 미터구터 없이. 헉! 쪼쪼쪼. 빨리 먹여서 회복시키고 싸워야겠죠? 휴대식량. 야, 많이 찬다. 이거 정도면 충분하겠지? 14, 16. 야, 네벨링이... 어썸한데? 케이트 죽여서 벌레가 안나오네요. 편하고 좋구만. 쟤 죽이면 후쿠가 안나오겠지. 죽으면 끝나잖아 그냥. 야! 맞아, 여기 앞에서 시작을 하는데... 너무 어거지지 않습니까? 여기면 보통 오랑구터랑 싸우잖아요. 뭐 그딴거 없이... 하... 그냥 찾아야돼. 보통 N이 저희 궁극당하고 있는데 구하러 갈거 아닙니까? 설마... 그런가? 힘! 비슷한 단어는... 스트렝스! 하... 포에버를 써서 이러나? 아, 원걸인가 보다? 잘됐네요. 포에버... 100으로 갑니다. 180. 아, 데미지가 너무 괴란한데? 그래도 뭐 죽일순 있겠다? 야, 데미지... 너무 쎄! 중거리인데 심지어. 야... 17레벨? 겁을 먹고 꼬리를 내렸군. 하... 그래서... 벌받을 시간이다. 카큐인이 마무리하네? 흐느르느해지고 있어. 침몰할거야. 탈출하자고. 누가 싸우더니 이기는구나? 세긴 하다, 오랑구탄. 저런거 생각하면은... 네스트 핸드보다 훨씬 세겠는데, 비교도 안되겠는데? verrzę.... 멀렐 태양과 시간은 충분히 있다. 다~~ 5일째 카큐인이지 야 가자 큐인아 레벨이 너무 계란하게 올라가는거 아니야? 정도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씨 됐어 넌 올라가면 니가 나 쩔여주겠지 뭐 방을 살펴봐야 된다고? 아 귀찮은 녀석 이거 그 폴라레폴 방 들어가는 거였죠 폴라레폴 방은 어디야? 뭐지 쫓아오냐 나 한번 싸워 그래 마리오네트 아 근접이야? 나 근접 기술 없어? 자포자기 아 야 버티 어 야 60이네 얘네네 지금 센 것 봐라? 휴대식량 오 좋아요 좋은 거 주네요 자포자기 버팡의 결계 크아 강하다 레벨이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야 휴대식량 안 주냐 너무 좋은데 근데 마흡사 되고 있는 거 같아 강한 마흡사 쓸만해? 그렇지 아아 그렇지 레드 갈란드 3 아 저 졸라 쓸모없는 거 왜 자꾸 익히냐고 족진다가 뭐냐 족진다가 족진다가 뭐 이거는 상태 이상이 아닌가 본데 정신을 흔든다 미치게 한다 이거는 딜인가 본데 그냥 그쵸? 더 이상 얘네랑 싸우고 싶지 않은데 경험치 많이 줘서 싸워야겠어 경험치 너무 많이 줘 200이라니 그라치 그라치 그거 아니지 좀 휴대식량 아아 조금 그렇다 뭐야 조이엘? 누구냐 얘는?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어천이야? 쟤는 뭐 없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애 아닌가봐요 얘는 뭐 우승자 증표에 관계없는 쓰레기인것 같습니다 찾은 것도 아니고 내가 못이요? 이 정도면은 회복할 것도 없는데 솔직히 강하다 그렇지 회복이 필요한데 아 원거리네 얘는 또 아 이 정도면 회복해야 진짜로 타인의 놈 먹자 아 너무 아까운데 저거 솔직히 비싸기도 하고 후치딘 후치딘 지금 안 쓰면 이제 못쓰니까 후치딘 쓰죠 아 그건 좀 아니지 야 좀 아니지 야 그건 아니지 너무 나오자마자 쏘는 게 어딨어 소환되면은 약간 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오자마자 때려 아 이거 다 싫은데 이렇게 하기 이 정도면 되겠다 너무 많이 찼네 상상 이상이다 쨍댕이 왜 이렇게 짓지 오늘따라 자포자기 해야지 백팡의 결계 회상 소환되자마자 때리면은 의미가 없는데 나한테는 내 입장에서는 너도 그냥 자포자기 써라 소환될 것 같으니까 너 여기 약해졌다 어 머돌조가 약해지네 너는 레드 갈란즈 써 조이한테 쓰고 더파이 결계 뭐 어디갔냐 뭐야 아 위험한데 이거 애초에 안 통하잖아 자포자기 써야지 그럼 아 큰일났네 야 큰일났네 아니 너무 멀어요 어제 돌 던져 저희는 뜹박이 고전으로 두렵고 떨려 스탠드를 제어하지 못하였다 아 그래? 그러면은 스플렛이 가 아 뭐야 야 멀어서 그런가 보다 원걸인데 이거는 야야야야 제발 제발 어 그치 마리오네트가 힘없어 쓰러졌다 460에 595 휴대용 권총 몸이 부스러져 목만 남았다? 사람이 몸척하고 있던 인형이었다 뭐야? 갑시다 갑시다 이런 녀석 있었군요 저는 잡았나요? 기억이 안났네요 되게 세다 근데 이거 원걸이를 잡을 수 있는 녀석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최고야 최고야 멋져 아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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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식량 렛키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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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해야지 뭐야 저기 스탠드사가 숨어있을 거야 나 회복 안했는데? 크 니가 어딨는지 말 거기서 덤비냐 아 원망할수록 악마의 카드를 암시해보니 데빌 뭐 원걸이냐? 중걸이네요? 그러면은 갈론드 한번 써보자 그리고 스플래시 야 데빌씨 좀 봐 공중으로 날아감 혼란? 오 괜찮은데 마오라러쉬 스플래시 아 대화 호환이 되는구나 움직임이 빨라 그래 보자 인형 날려버리는 효과 줘야겠지 어 조금 불안한데 얘 얘 뭔가 커졌잖아 근접이야 아 아 아 경험치 먹었니? 아 대부에 대빌 산산중앙났다 아 경험치 못 먹었나봐 아아 야 아 아 못 먹었냐? 아 아 못 먹었냐? 아 먹은거겠지? 아 못 먹은거 같은데? 아 이거 좀 아니지 아 먹었나봐 아 경험치 뭔가 상하니 그렇게 높지 않네요 아 못 먹은거 같은데? 아 아 어떻게 그렇게 딱 죽어버리냐? 뭐야 아 설명 아 여기 지역이 지금 어디죠? 수미트라 뭐? 이 지역이 뭐 있나 보자 아 jak 아 아 집과 거리 에밀리오 캐니비 알허트 아 우승자 증표가 별로 안 써있네 지금 없는거 아니야 이쪽 계열에는 그쵸? 가자 모르겠다 힘든데 이거 좀 싸우자 혈귀야 한번 나 써보고 싶었는데 오오 야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돈은 적게 뭐해 아 야 여깄네 여기도 있어? 요리 하나씩 다 먹으면은 딱 먹어 많이 거시기하다 다 먹으면은 능력치를 올려준대요 한번 해볼까? 70일 35 그냥 내지 말고 하자 49 37 여기서 이제 올려준다는거 아니야 먹어볼까? 하나 아 다 못먹네 지금 아 나 좀 보자고 죄다 스탠드사야 인간이 없어 이제 모더돌조 암살자 모더돌조는 내가 잡을테니까 암살자는 니가 잡아 그라치 그라치 아 조금 버티 아 여기 좀 버틴다? 버슬리게 158에 100원 별로다 설마 무술가 아직도 나오냐? 사악한 무술가는 뭐야? 골 때리네 얘 야 무술가 빠르다 120에 70 많이 올랐네요 댕댕이 좀 보고 오겠습니다 왜 저러냐 쟤 아 아 아 이거 너무 근데 아이템이 좀 거시기하긴 하다 야 음식 좀 많이 팔아봐봐 음식으로 회복해야겠다 힐이 안되니까 딱 서라 가성비는 되게 좋거든요 얘가 이거 좀 사둘까요 잘 생각하자 다섯 개면 200원이지 멸치피자가 좋긴 하네 가성비가 되게 좋네 멸치피자를 좀 사둘까 멸치피자 먹고 싶다 맛있을 것 같은데 내 취향에 맞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음식 먹어서 회복하는 거 생각하면은 멸치피자도 나쁘지 않아 근데 너무 비싼데 이거 솔직히 말해 사 대충도 상관없겠지 가자 와 시벅 모여 허파이 결계 어 야 버텨 이거를 야 데밋이 왜 저래 와 별로 안주네 심지어 학교에 너무 센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적 놓고서 해야지 밥 좀 먹이자 야 야야 안와? 야 이리 오 야 어디 오야 오쭈? 어디까지 가니? 친구야? 그렇지 근데 이걸로 하면은 침물도 안 찰 거 같은데? 아 또 뭐야 나 갈 거야 암살자가 뭐니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여기 왔었어요?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냐? 실망 명소 중 하나다 실망 명소 중 하나다 나 그 기술 알려줘 나도 내 내 그 스탠드 복서래 아 나 귀찮은데 이제 슬슬 여길 떠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뭐 이벤트 없잖아 캐라멜 캐라멜 먹고 싶다 삥뜨끼든 되죠 아 쉬는 데고요 이벤트가 기억이 안 나 좀 찾아봐야겠어 솔직히 이거 다 뒤지는 것보다 찾아서 하는 게 낫잖아요 어차피 다 깼었던 거고 그쵸? 이걸 처음부터 찾아본다는 건 님들한테 너무 아밀 테니까 자 싱가포르죠 에보니 데비를 일단은 처리를 하고요 머노돌즈 머노돌즈 조이 오페레라 로페덴터 창쌀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무새어 가면은 준다고 창쌀로 가자 바로 가라 그랬나? 음식점으로 가라 그랬나? 레벨업은 해둬야 되니까 어차피 보스크면 잡겠습니다 어우 여기 대관통이 아프냐 하나만 좀 먹어야겠다 잠깐만요 코러스 또 여깄네 아우 부야 그만 나와라 암살자 너 뭐니? 너가 개냐? 아 너가 개냐? 매달린 남자? 폴라렘프 데려와서 대화 한번 걸어볼까? 아 그냥 귀찮아 Dann 쇠창살이 있다고? 옆에 와 이상해 그럼한개발 기다려 잘 안 죽었다고요? 잠깐만, 바로 가라 그랬는데 바가 어디야? 바가 있어? 이게 바니? 딱바도 아닌 것 같은데 문도 없어, 정건으로 야 SP는 아, 이게 SP구나? 괜찮다, 이것도 다 맞네, 지금 해복하고 그다지 안 싸웠나 보다? 마러쉬, 에벨드 스플래쉬 그렇지 강해, 강해 위험해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창살이냐? 아니, 아니네요? 내 눈이, 내 눈에 문제가 많다, 좀 커피 1종이야 아, 그래? 잔뜩 잔뜩 이 새끼가 나랑 데이트를 하려 그래? 사는 놈이 너 뭐야? 아, 저거야? 아, 저거야? 아, 모샤 아, 야 데미지 좀 봐 미나토 바로 갔어 씨 와 미쳤네 뭔가 꿈틀거리고 있다 쇼킹 블러 뒤졌다 뒤졌다, 너맨 거팡의 결계 스피리지 레드 갈란드 혼란 어우, 야 좋은데? 잠들고 혼란이야 뭔, 뭔조 하냐고 이거는? 초고속 펀치 재정식으로 돌아갔다 아, 그리고 벌써 돌아오면 어떡하니? 아이, 왜, 왜 그걸 때려? 때리고 스플래시백 확률이 낮아서 그렇지 뭔가 되게 세다 그리고 이거 자체도 이제 날아가는 게 있으니까 에이, 뭐야? 진짜 간열차를 일으켰다? 수룡이 숙냐거든 야, 잘못했는데 너무? 어, 제법인데 돌멩이 던져 진짜 강하다 아 아, 잘 좀 해봐 그렇지 327 380 아까 그 데빌보다 적게 주네요 벌받을 시간이다 뭐였어, 그건? 액션 녹아버렸어 나는 아 병원 신사 아닌데? 아, 제발 진짜 이 개 그렇지 돈이요 한 끼, 한 끼 하자 아니, 굳이 너한테 안 해도 350원이나 안 내면 될 거 같은데 뭐 어때? 돈도 많은데 5,000원이나 했는데 뭐 쓰레기장 세기를 잡으면서 회복하자구요 나의 금전을 이걸로 잡을 필요가 없구나 그쵸, 그 자외선인가 적외선인가 쏘면 되지 이제 너 이거 잡았고 따로 뭐 있냐? 한국에서 유타와 싸웠다면 호텔 아래쪽에 좀비가 된 유타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뭐? 리얼? 한.. 호텔 아래쪽에? 좀비가 된 유타가 있대 뭐냐? 빈지잖아 개.. 야 여기서 죽여 어허허허 그만둘래 뭐임? 아 뭐야 호기심만 자극하고 말이야 사람의 너 왜 그런거 입고 있냐 디밀.. 최종보스 아냐 최종보스 디오보다 약한 주제 그만둘거 같으냐 뭐야 어쭈? 거두도록 한다고? 아주 깡따오가 예사롭지 않아? 돌멩이 던져 돌멩이 던지는게 뭐냐 인간적으로 고성옥 죽이도록 하겠다 하노이 록스로 야 일단 일단 무너지지 않네 잠깐만 하노이 록스 중간이야 스피치 하나 있고 마하러시로 하노이 록스 때려 그리고 버팡의 결계 벌발시간 뭐야? 아 근거리야? 됐어 노래좀 봐라? 어이구야 스피치 소환했다 뒤졌어 내가 보니까 갈란드야 하노이 록스 허팡의 결계 하노이.. 하노이 록.. 끝! 야 데미지 센데? 허팡 야 잠깐 학교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하노이 록스 하노이 록스 야 쎄다? 야 강하다?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잠깐만잠깐만 야 이거 여기서 쓸 수 있어? 아 맞아 나 자외선 쓸 수 있지? 자외선을 아 여한테 써도 의미가 없을텐데 잠시만 회복 먼저 해줘 얘가 빠르니까 아니 너가 빠른게 아니지 아 자 그러면은 너가 쓸 필요가 없지 아 자 미치겠네 야 너는 그럼 때리고 어 내 생각에는 금방 끝날거 같아 하노이 록스 때리고 너가 써야지 빠르니까 회복 회복 타이낸 놈은 좀 아깝다 그랬어? 그랬어? 뭐야? 꽤 하는군요 하지만 그래서 이 세계에 미친 영향력이 너무 강합니다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운명은 살아있는 인간을 거슬릴 수 없는 것을 이걸 다시 만나면 널 죽이겠다 갔나 새끼 잠깐만 그러면은 그 유타는 누군데? 저기 있는 애냐 설마? 저기서 움찔거리고 있는 애냐? 어쩌다 저렇게 됐어 불쌍한 놈이네 아이템으로 회복하자 야 유타 아아 도망쳐 좀비 유타 널 죽이고 도망칠거야 에베랄드 스플래쉬 마구 강타한다 화나게 만들었다 혼란해봐야 잠들겠다 야 너무 좋은데 이거? 이렇게 보니까 자외선 조사장치 그리고 에베드 스플래쉬 참 좋잖아 자외선 조사장치 천원 크 너희들 조심해 운명의 노구예를 먼지가 되어 무너천을 해놨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거야? 조심해 미라토 아직 그치 저기 숨어있을지도 몰라 이미 해채웠죠 우리가 아 다행이다 지금 봐서 엔딩하면 봐서 다행이다 이제 스토리를 알잖아요 빈즈가 흡혈기라는 거를 어 여기 해보니까 좋은데 뭐 두 번 할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까우니까 조사장치 써야지 죽어 하하하하 개꿀이잖아 진작에 받아갈걸 조사장치 조사장치 그라치 얼마나 좋아 마나도 안들어가고 휴대식량 뭐 또 있나? 찾아볼게요 어 유타 이벤트가 끝나면 동료의 우호도가 3포인트나 올라간다 라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빈즈에게 아는 척을 하고 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조이 아 뭐야 어디야 싱가포르 거리 여기다 님들은 안보일겁니다 저만 볼거거든요 싱가포르 빈즈가 마지막인가보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빈 빈즈와 싸울 수 없 싸울 수 있다 뭔 소리야? 아 카오스 모드라는게 있나봐 카오스 모드가 뭔데? 모르겠다 아 싱가포르 거리 카디건자 조스케를 플레이라면 치료해 줄 수가 있다 압둘과 조셉이 동행하고 있으면 우호도를 올릴 수 있다 카코인과 동행하고 있을때 음료를 사먹고 한턱 쏘겠다고 나온다 아 아 그래? 카코인 이벤트가 이거야? 아 이벤트가 다 있네 빈즈의 반대편에 숨겨진 상점이 있고 열리며 도핑약을 살 수가 있다 후레올 10번 이상 핑 뜯었다면 머라이어 상 근처에 NPC가 후레오의 행보를 드릴 수가 있다 일단은 빈즈의 반대편에 뭔가 이벤트가 있대요 오늘 하러 가죠 아 크 이럴거야? 빠밤 빠바바바밤 그냥 하나 잡자 암살자 죽여라 암살자는 너무 아파 인간적으로 말이 안 돼 그렇지 정말 멋진 데미지야 어디냐? 누구니? 저거 뭐니? 나무니? 야자수니? 돌아가자 어디였더라? 내려가는건가? 아 여기인가 보구나 아 여기네 이거 도핑약이야? 아닌거 같은데 어디야? 숨겨진 문이 있다며 반대편이라니까 저쪽인가? 어 여긴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 새끼 자고 방해한다 여긴 아닌거 같다 어 유타 죽은거는 되게 불쌍하다 유타가 여기 죽어있구나 저는 한국에까지 싸웠는데 한국에 싸우면 유타가 죽어있대요 불쌍하네 회사원 쟤 개 아냐? 폭탄 자 자 도핑약 어딘데 그럼? 궁금하다 나 궁금해 그냥 솔직히 살 생각은 없는데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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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핑약 어디냐 이 건물 이 건물 아니야? 이 건물? 아 반대편은 혹시 여기 얘기하는건가? 어? 여기니? 어? 들어와 졌어 개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찾았냐? 아 이게 도핑약이야? 아 나 돈 잘 모아야되네 이 게임 이거 좀 팔자 사는 것 밖에 안되니? 아 나 하나라도 살래 하나라도 만원인데 보통 잘 모아야겠다 진짜로 야 이거 꿀잼인데 목숨 내놓으라 해 아 더럽게 세다 70원 너 70원은 좀 부족한데? 그렇지 그렇지 무너뜨렸다 그치? 얼마 주냐? 100원? 아 이거 좀 아니지 돈 너무 맛있었어 저거를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야 이거 괜찮다 회복도 제법 되고 판매하는 데가 어디지? 판매하는 데가? 돈이.. 돈이 필요해 돈이 이리와 펼기 생긴 것 좀 봐 얘만 너무 과거로 갔어 아 뭐야 왜 이렇게 빨라 30원 아 뭐시어 아아 개호바야 믿어서 죽었어 개호바야 진짜 싸워서 진다는 거 아냐 그럼 가자 돈 좀 주세요 돈 좀 깜짝이야 돈 줘 돈 줘 아 진짜 개 아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강도야 강도 아 돈 졸라매했었잖아 나 아 매각 매각 아 50원밖에 안하냐? 아 뭘 팔아야지 비싸게 팔릴까 아 저런 거 필요 없어 아아 나 돈 너무 헤프게 썼어 휴대용 건축 이런 거 안 써 나 데미지 높아 수루탄 필요 없어 자존소장 저거밖에 안해? 자존소장 저거밖에 안해? 자존소장 팔아? 야 이거 고민되는데? 아 이거 지금 너무 좋은 게 많아 돈이 필요한데 3,000원만 더 얻어서 한 번만 올려보고 가자 사람 이렇게 긴박하게 만드네 누가 돈 많이 주더라? 100원밖에 안 주잖아 얘네는 다 돈 줘 돈 돈 줘 돈 돈 주세요 암살자가 많이 줄까? 안 줄 것 같은데 돈 주세요 아 이런 쓰레기는 안 나오는데 돈 70원 나오는데 필요할 때는 이렇게 돈 주는 애가 없어 개미 좀 봐 아 경험치도 안 줘 돈도 안 줘 쓰레기들이야 어 쓰레기들이야 100원 안 돼 이러면 60번 잡아야 된다고 돈 줘 돈 돈 줘 돈 내라 돈 돈 줘 돈 돈 줘 돈 아 좀 아껴 써야 됐어 쟤만 보면 내가 눈이 돌아가가지고 돈을 막 낭비했어 이제 죽여 그냥 아 이거 좀 아니죠 이거 이건 좀 아니죠 아 이건 좀 이건 좀 많이 아니죠 이러면 돈이 남질 않잖아요 어? 아 미쳤어 진짜 포기할까? 포기하면 편안할 것 같은데 해피 해피 이십일 이십일 이십일이라니 벌써 벌써 이십일이라니 아 야야야 아 아 카큐인 그렇지 아 부족하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 정도 파워로는 부족하다 안타 어떻게까지 택시야 아 조금만 200원짜리 이벤트 없어? 아 그 마리오레트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걔를 그냥 해버렸을까 겸치 많이 주지 돈 많이 주지 왜 그랬어 나 아 진짜 아 레드 갈란드 시애 사라진다 그렇지 훌륭해 아 너무 적게 좋아 아 그어지같은 게임 아 너무 적어요 돈 주세요 돈 아이템 사갈거에요 돈 줘요 아 큰일났다 개사귀야 진짜 누가 다 할만한 요소가 그다지 없습니다 여기 어디냐 드러워지네 아아 케이블카 아 이제 거의 그곳이지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줘요 돈 아 조셉 할아버지 돈 드럽게 없어 할아버지가 아 아 아 진짜 반칙이야 이거는 여기는 싸우지 말라고 만들었나봐 아 아 아 아 아 저렇게 나와버리면 안되지 쟤 다이너마이트 맞고 나 작살나는데 뭐야 얘 아 얘 개구나 회복시켜주면은 뭐 준다는 거 그라치 그라치 꼭 꼭 돈 많은 인간들이 여행갈때는 무일푼으로 다녀 아 아 아 그렇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럴 것 같네요 아 아 아 아 왜 잠수함 같은거는 준비하면서 내가 쓸 돈 준비 안한거야 이해가 안돼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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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그냥 가야겠다 다른 맵도 있겠지 뭐 내방 그렇지 휴대식량 휴대식량 좋은거 주네 아 아 쟤 좀 시켜줘 아 아 12층 아직 나타나 리타이어 안됐잖아 복수해야지 여기 왔나? 야 돈 좀 줘 아 됐고 돈 좀 줘 아이씨 돈도 없어? 의지같은 것들을 남의 방 들어가서 돈 다 뺏어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개소리 하지 말고 돈 줘요 아이새끼들 이거 도움이 안되는구만 돈 줘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야 꺼져 어 좋아 느낌 돈 뭔가 헤프게 쓰게 되는 것 같아 저 요리사 때문이야 다 쟤 때문에 내가 돈을 헤프게 써 쟤만 안 만났으면 진작에 샀을 텐데 야 덤벼 30원 받아가겠다 술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아이씨 됐어 난 평탈 세니까 야 이거 위험하다 야 위험하다 졸라 위험하다 졸라 위험하다 아 졸라 위험하다 못해 졌다 씨 아 졌어 졌어 무술가 나 내 숙적이야 무술가 그냥 포기하고 가자 귀찮다 다음에도 뭐 있겠지 아 뭔가 비밀상점 발견했는데 좀 그렇네요 갈까 아 근데 가면은 왠지 끓을 까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나 망정할 때 됐거든요 돈 좀만 더 모으죠 2300원 남았는데 아이씨 너무 돈 나오는 애 없다 돈 나오는 껀덕지가 없어 일단 밥을 먹여야 될 것 같고 밥이 아니라 술을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술 파는 데 없냐 무슨 세븐일레븐이 이래 사익분들아 한번 뜨자야 뜨자고 2300원만 2300원만 들어와 저 비싼걸 내가 왜서 쓸까 왜서 쓸까 이런걸 왜서 쓸까 이런걸 왜서 쓸까 와인 콜라 아 파라 안돼 저만 탈레놈 파라 나는 무조건 능력치 올리고 말거다 영혼을 다 빼앗는서라도 미장약 파라 멀미약 파라 에코즈아이 파라 에코즈아이 파라 아 아이템으로 해볼까 아 아이템으로 해볼까 아이씨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피크 오늘은 피크가 아닌거로 끊을때가 되면은 끊어야 됩니다 끔찍하네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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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쩔 해주는데 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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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씨 개새끼 하하 자 잘생각하자 일단 방어를 하고 스플래시 스플래시 좋아 버티면 돼 버티면 돼 그래 방어 168 건축 어 건축 나왔네 가자 된거 같은데 건축 나왔으면 야 건축 주는구나 쟤네 저래서 약간 괜찮네 그러면은 솔직히 제일 잡을 수 있는거는 압둘이랑 카피온 밖에 없잖아 건축 그렇지 하자 200원 남았는데 음식 좀 사먹을까 그래 뭐가 좋을까 가능하면 데미지 올리고 싶은데 데미지는 뭐 굳이 안 올려줘도 끝까지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무거나 사보죠 한국마다 몇개 못삽니다 하나밖에 못사요 어딨냐 암시장 인간적으로 설명 나와야돼 어디있어요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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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나 올라가 근데 아 그럼 순서대로인가 보다 정신력이네 그럼 이거는 그렇네 아 고민된다 뭐 올리지 속도가 난데 솔직히 말해서 지속력이랑 지속력이 근데 뭐 올려주는거야 지속력이 뭔지 모르고 방어력인가 카페인 카페인도 정신력 오진다 정신력이 재미있으니까 지속력이 방어력이겠구나 아니면 남자는 힘 아니겠습니까 크레이지 DX 파워 파워가 강하지만 파워를 올린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지 간다 저는 돈 쓸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쓰는 거구나 만원이면 안 해 적당하다 만원이면 이거 역시 사나이는 묵력이죠 87이네 이야 얼마나 센거냐 이거 크으 특방특공이요 무엇이여 아 시방 또 덤 아아 이거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 쓰기만 해봐 다이너마이트 쓰기만 해봐 하금만 알지 결계 주냐? 권총 주냐? 에이 개찐다 새끼 가자 음 뭐 뒷내용은 나중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뭐 여기까지 하죠 많이 진행된 것 같죠? 그건 아닌가? 괜찮은 듯 두번 해도 나쁘지 않네요 재밌네요 잘 만들었네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봬요 한번 메이고 가자 어차피 가는 길은 어차피 가는 길은 검은 후추 크램 자 방종입니다 뿅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